tensile 형님 안녕하세요 아 Matthias buenas 피파로는 진짜 오랜만이시네 오랜만이 아니라 피파 한 20년 만이야 진짜 피파는 잘 하시나 센스 형님 피파는어떠시 미모를 전혀 전공없어 추가 자금 투입 있으셨다고 하던데 아니 그냥 잠깐 했는데 별거가 없어 좋은거 나왔어 종수야 ? 벨링업 나왔다는 소식 들었는데 아니 혹시 해이 주도 되게 굴리는거 나왔어 폴맥까진이 나왔구나 헤이 쥬 아 그 친구 전 그 몇번째였지 걔가 뒤에서 두번째였나 뒤에서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그랬던거 같아 아씨 나도 오늘 그 페이백 들어온게 소소하게 한 60만원정도 돼가지고 아 60? 오 뭐야 소소하네 할까 말까 하다가 이제 참은김에 다음주에 또띠 나온다길래 도현이가 그 다음주에 같이 이제 지를 때 얹어서 지를까 생각중인데 아 오늘 하자 어? 다음이 어딨어 아 근데 지금 하면은 또 이게 추가 해가지고 이게 또 업그릇된 이게 시간 그 되게 시간 관계상 그게 안되잖아요 그렇긴 하지 아니 오늘 끝나고 하면은 어차피 끝나고 할거면은 이제 다음주 목요일날 하면 똑같으니까 맞아 다음주 목요일날 챔스 시즌 나와서 다음주 목요일날 어 딱하려다가 이게 정신 보조 어? 어? 지금 누가 제일 잘해 도현이야? 도현이가 지금 원사인 도현이 여기서 거의 프로에요 도현이 프로에요 도현이가 여기서 진짜 거의 그 그래? 저는 챌린저니까 아마 아마 최상위급 도현이 어제 하는거 보니까 뭐 이게 그거구나 지금 도현이가 플래티넘이지? 근데 두명 안온사람 누구지? 동수경이랑 한명 뱅 아 배준식 뱅님 30분 늦는다 카던데 아 진짜? 아니 근데 그 미안한데 그 룩삼님 왜 정산이 안되죠 자꾸 아 아직도 안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오늘 안온거야? 아니 룩삼님 아니 설마 오늘 안온거 소름 일부러? 와 그럼 멍찐 설마가 안올리죠 자연스럽게 철수형이랑 교체하면서 이제 바통터치하면서 다음주부터 자연스럽게 안올리죠 설마 그 빚은 내가 아파야돼? 아 개지린다 아니 근데 원래 아니 우스우스 아니 무슨 만FC도 아니고 1000FC같다 내가 구질구질하게 자꾸 이래야되냐고 아아 그런거 또 똑바로 해야죠 그런거는 그러니까 아니 확실하게 해야지 할것도 맞지 맞지 뭐 10만FC도 아니고 만FC같고 내가 이거 자꾸 구질구질하게 몇개 해야되냐고 아니 만원가지고 그러니까 와 좀 이건 좀 아 사람이 좀 별로네 636 그렇게 안받는데 아니 진짜 이게 따로게 만드네 이게 이게 아니 처음에 나도 그냥 나도 처음에 장난 아니 그냥 안해주겠지 했는데 이게 뭐 오늘 그리고 또 차별을 안한다니까 이게 뭐지 이게 또 이게 또 받는 사람이 의리되버렸네 이게 아 그러니까 아 그러면 안되는데 진짜 받는 사람이 의리되면 안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눈치보게 만드네 이게 그러니까 아니 말하기도 뭐하고 아 만원갖고 말하기도 뭐라는건데 만원인데 그것도 막 닭다랑이도 뭐하고 진짜 개웃기네 아니 천생님 월클이신데? 월클 찍었었지 8백억일때 어? 아니 지금 아니에요? 지금 프로 2목까지 떨어졌어 어? 아 이거 실시간이 아닌가? 어 실시간 아니야 아 최대 전 아 이거 최고 전적인가? 어 지난 시즌 종료 때 아니야? 시즌 종료? 아 몇주차 시즌 그거구나 어 마지막 시즌 종료였어 네 받았습니다 어 진짜 많이 하셨는데 200판 하셨는데 나도 내가 판수 제일 많아 아 나도 진짜 많이 했거든요 나 지금 진짜 많이 했는데 월클 1보다 좀 떨어졌어 잠깐 아 뭐야 다 월클이야? 아니 나 프로야 프로 어? 나도 프로야 토니씨 더 프로에요 어 아 진짜 당군요 어? 저도 프로 아니 아니 형 인자기는 이게 월클이야? 근데 형 일부러 저거 코인 더 더 받을라고요 아니 이 스쿼드로 월클은 찍어야죠 지금 아 그치 아니 인자 아니 저격당해가지고 인자기는 너무 이게 야 인자기 장난 아 참 뭐라는 거야 아니 엠지하지가 못한대 프로들도 쓰는게 인자기야 아니 스쿼드가 좀 엠지가 떨어지는데요 어? 270 어 룩산 보냈다 어 룩산 보냈어 얘들아 뭐야 소식이 갔나본데 아 룩산 보냈다 드디어 와아 카페에 막 사람들이 올렸나 아 보냈습니다 여러분 육삼 육삼 욕하지 마세요 오늘 오늘 하는거 아니 육삼 갑자기 일정 있다고 런했어 이미 형님들 오늘 네 말씀하세요 네 4대4 팀전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그 득실점을 따질까요? 득실점 어떻게 되는거에요? 득실을 따지겠다 지금 득실을 따지는게 내가 보기엔 밸런스적으로 맞아 근데 제가 보기엔 4대4로 하잖아요 그러면 올킬전 없이 네 순세맞사 단판전 하고 그 2대2면 그 마지막에 3대3으로다가 그 결승전 오 오 괜찮은데 아 그래 한 명 한 명 결승에 차해도 되고 에이스 결정전 에이스 결정전 좋다 잘하듯이 조금 느낌 없어 에이스 결정전 좋다 그럼 저희 지금 에이스가 누군가요? 티어가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죠? 도현이가 지금 티어대로 놔뒀는데 그 저랑 울프 이렇게 티어가 제일 높고 그 다음 약뱅이 맞고 그 다음 철칸 아 그 다음이 나야? 너? 티어대로 놓으면 티어대로 티어대로 음 그게 맞지 그 다음 단 따 단 따지 어 그 내 밑에 또 어 나 많이 했어 야 나랑 형이랑 나랑은 티어는 좋다 형님 근데 구단 가치가 여기가 그 조금 높아가지고 그러니까 나 지금 피하실 데가 없어요 단따 단따 단둠형 지금 아다방이가 다네 단따 나랑 얌야평이랑 티어 같은데 형님 얌야평이 나보다 승리가 좋긴 해 참여순 형님 아마 공경에서 만나던 여섯대가 다를거에요 얌야평이 47버야 어 어 40버 50버 근데 69승 67버 아니야? 아 가자마자 쟤 지금 혈 뚫렸어 보니깐 아니 형 지금 나 지금 나 지금 폐무 폐패 무패 아니 내가 울루프 혈 뚫어 줬잖아 저번에 에드베드랑 델피에로 승리해가지고 맞아 맞아 아니 나 지금 폐무 폐매 무패라니까 지금 ZD야 나랑 월루프에서 3으로 내려가기 직전이라니까 아니면은 철단하면 누가 이겨요? 어제 내가 두번 지고 한번 비겼어 아 그래? 어 그러면 단칸이 맞겠네 단칸이 어 단칸이고 나랑 나단이야 철단가 맞겠네 나단이지 나단이지 구단같이도 그렇고 아니 어제만 내가 오늘 내가 지금 울려온다 진짜 아니 어제만 내가 진거지 언제 네가 진거지 따다니지 주사위 차이 있나? 5분 정도만 시간 주실 수 있을까요? 드라이버가 뭐가 문제 생겼다고 어차피 백님 안오셔가지고 왜이렇게 시간 있음? 왜이렇게 단군님 스쿼드가 이게 두 배가 되셨네 스쿼드가 오준이 구단같이도 많이 올라갔어요 아 조금 올렸어요 네 단군님 죄송하지만 저희 해머지는 어디 계시죠? 해머지고 거기 후보에 있습니다 아 후보로 어? 미키타리안 같은 밀린건가요? 아니 이거 아니 그 아니 그 아니 그 아니 그 아시면 도쿡씨가 쓰셔도 되는데 누구 때문에 빠지신거죠? 아니 해머지는 첼시를 싫어해요 첼시 있으면 안돼요 어? 아니 제가 그럼 오늘 그 주전으로 가겠습니다 아니 그 해머지 대신에 미키타리안이 지금 아니 박지성 써야지 그럼 나도 이상이 왔지 박지성 주전으로 할게요 박지성 주전으로 아니 컨셉 바꾸셨는데 이거 저 호루박 가야죠 형님 네 박지성 주전으로 씁니다 아니 이거 아니 누가 저번보다 구단 가치가 1800억이 늘어나 1600억이 늘어나셨어 아니 어제 어제 의중이가 도현이 이겼어 어? 어 그래요? 아니 아니 승부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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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부차기도 그거 출력임 2대2로 2대2로 해가지고 이겼어 아니 도현이가 대충했어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그 선수 하나를 새로 바꿨는데 그 선수 때문에 지금 이상하게 다해지고 있어 감 잡느라? 아니 그 선수한테 반해버려가지고 이 쓴돈이 아까워서 그 선수만 보이면 사면 덕배? 어 개로 빌미 사면가지고 그 지금 내려치기 중이구나 너 홀리는 코인 어떻게라도 좀 아니 코인이 어딨어요 여기 코인이 없는데 아니 어쨌든 개인전이라도 하게 되면 코인이 없는데 뭔 소리야 아무튼 진짜 나 자신있으니까 아무튼 억지부려 아무튼 어? 너 아이디 뭐야? 너 아이디 트루감독시틸리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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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부터 너무 어그로다 저거 트루감독시틸리케 진짜 아니 왜요 아 얘 왜 이렇게 뭐야 한국이야? 진짜 잘 떴다 얘 왜 이렇게 두다가 저렇게 못 봐 따윤이 한국이네 한국금카 뭐야 그럼 한국 만졌나 아니 근데 효니가 꼴찌인게 맞아? 쟤 되게 잘한거 같은데 얘 아 얘 적패들 다 들어왔다 야 와 풍궁차 와 저코마 고종우까지 와 와 아까왔어 그냥 이길게 오늘 하하 오늘 그냥 이길게 아니 근데 파이어는 진짜 이건 포기 못했네 아니 근데 범용이랑 의미 없어 큰 차이 없어 아니 용용두는 절대 포기를 못해 범신이 범신이 핵심 아니야? 맨날 범신 범신 차이가 없어? 아니 아니 범신이 키가 2m인데 그 차이가 없겠어 그냥 다 막아 키가 9cm 차이 나는데? 아 근데 효니씨 어차피 차두리 쓸거면 그냥 범신 쓰지 아니 근데 손이 더 있잖아 음메 니은 와 이거는 진짜 참기 버리기 힘들었나봐 아 그러게 아니 홈철 김태환 고종은 다 쓰면서 왜 끼포로 낭만 챙긴 척하는 거야 너 형 진짜 면죄부로 어떻게든 저거 아니 그건 있어 왜냐면 여기서 이번에도 지면은 이제 바꿀 사람 없잖아 하나씩 아 보험을 이렇게 하나씩 들어놨구나 하나씩 전 챙겨놓고 있어 아 저것 때문에 아직 안 바꾼 파이어 때문에 지금 뭐 그거 하나씩 지금 보험 남겨놓은 거구나 빠져나갈 군용은 하나 있어야지 아니 좀 효니는 어딘데 튀어? 또 올랐나? 나 이번에 그래도 프로까지 올라왔어 어 프로 1부야? 프로야 지금 몇 판 한 거야? 오 한 60판 50 50판 정도 하고 그치? 아니 근데 프로 2까지 갈 수 있었는데 저격당 해가지고 이거는 프로 1부 아니야? 아 프로 3부야? 아 3부 아니 3이나 1이나 그게 프로 3부야? 아 프로는 같은 프로긴 해 뭐 1, 2, 3 뭐 뭐 실버 브론즈 뭐 1, 2, 3 따지냐 뭐 브론즈 1이야 누가 그러냐 브론즈라 그러지 근데 단군형이 프로 2부임 단군형이 프로 2부임 단군형이 프로 2부임 아 단군형은 프로 2부일 실력이 아니잖아 아 프로 2야? 뭐야? 뭐야? 아 뭐야? 너 몇 분 대 뭐야? 나 3부 2나 비슷해 나도 3, 2 많이 만나 뭘 비슷해? 숫자가 다른데 너 3부 주제에 뭘 어? 월클 찍어보셨잖아 월클 찍어보셨는데 그래 난 찍어봤지 월클을 가본 사람과 안 가본 사람은 달라 그럼 다르지 그러니까 그렇긴 해요 그러니까 여기 가면 좀 개안이 되긴 해 공기를 마셔보는 사람이랑 아무래도 그치 그건 맞지 그건 맞지 물을 먹어본 사람이랑 안 먹어본 사람은 천지 차이지 그럼 맞지 수준이 좀 달라 그러면 단칸으로 가나요? 단칸? 단칸? 단칸 아 빡센데 동수씨 이거 너무 비싼거 아니야? 아니요 죽도를 어떻게 이겨 여기가 선수가 좀 아 근데 아직 저 지금 8천억 안 쓰고 있습니다 어? 아니 안쓰는 거면 나 주둔을 안 쓰고 있어 아 지금 패드로 걸어놓긴 했는데 아마 아니 돈이 네 아 패드로 존나 좋던데 그 보니까 막 상대로 만나면은 진짜 막 정말 부들부들하던데 지금 업두로 걸어놨고 아니면은 다음주 챔스 주식 한번 들어가려고요 8..8..8카역이면 페드로 8카임? 아니 이거 어떻게 8천억이 뭐라고? 아 씨 아니 이거 이게 최적후거든 아니 아니 굴리트 금카를 어떻게 이겨 카세미를 어떻게 막아 굴리트가 금카야? 아니 그냥 뒤 그냥 동글뱅이 띡 누르면은 그냥 팡팡 차면 들어가 근데 파일럿이 저니까 좀 이게 조절이 돼요 아 저 파일럿 별 차이 없는거 같아 와 굴리트가 팔카야? 네 그러니까 이게 고마고마한 이 사이에서 이게 진짜 크지 그리고 이게 2조, 2조 6천억? 2조 7천억? 얘 하나만 내 10밴데? 2조 7천억이야 와 진짜 개 지린다 와 블리트 지리긴 하더라 저희 세부창코가 또 아 시빨건데 그냥? 이거 눌러보니까 이게 데뷔 찍으면 못 따라잡겠는데? 이게 그리고 사실상 이게 팀캠이 들어가면은 10이 넘잖아 그죠? 헉? 그러면 이게 그럼 이게 색깔이 갈색깔 되는 거에요? 어 여기다가 팀캠이가 들어간거야? 아 이게 들어간거지? 빨간색이 말이 안되지? 플러스 6 되있어 와 아 맞네 시뻘게 그냥 4개가 130 넘는게 근데 동숙이형 어 짝짝배 형은 왜 박아 놓은거야? 어? 짝짝배? 아니 나도 울프랑 하면서 깨우쳤어 아 수비력 필요없구나 그냥 대투비 갈기는 애가 있어야 된다 나 진짜 그 우리 저번에 주말에 조축회 하고 동숙이 형한테 구질구질하게 형 3판만 하자고 해서 했거든? 깨달았어 내가 5 2 3이 맞아 5 2 3? 연습 잘해야 된다는데 아직도 대표로 미드야? 아니 형 거기다가 깐셀루 팔카가 새로 들어왔어 와 아니 얘는 아 진짜 뭐야 깐셀루 팔카가 들어와서 이제 형 그냥 끝났어 이제 찔루 찍었지? 와 침바 나 5 2 3 카운터인데 아 씨 아니 올금인데? 날프 아이디 뭐야? 도뚜 빼고 올금 아자반 아자반 금빛 물결 뭐야? 근데 이게 월컵도 그.. 이거 좀 바꿀거라서 월컵도 이제 예 어 형 친인추 받을게요 와 이거 아 자반 봐야겠다 딸기까지 이제 금카 들어오면 올 아니 날두도 금카가 가능해? 와 씨 아 근데 날도 금카는 시즌이 너무 비싸져 3조 넘어 3조는 돼 3조 넘어 아니 근데 7조는 진짜 뭐 얼마나 지른거야? 큰 셀루는 좀 아니 지금 아니 효니야 너 4조 오너가 그런 말은 아니 형 형 4조 한국이잖아 그렇긴 한데 4조 한국이잖아 아니 얼마 질렀는데 4조냐 너분들 아니 사람 만날 때마다 그 돈으로 다른 애들 지르지 자꾸 그 얘기 들려가지고 너 얼마 썼는데 차한아 너 얼마 썼냐? 아니 그게 아니라 4조 스쿼드 보면은 왜 자꾸 한국 하냐 너 한 천백백 썼지 그래도 중국은 약간 짤목하려고 하다봐 사람들이 아 1조 넘게 했지 아니 나 진짜 나랑 비슷하게 썼는데 이렇게 잘 뜬줄 알았어 나 천 천 딱 천정도 썼던거 같은데 천 구별에서 천 언제와?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아 형 왜 현질 금액 낮춰 천억 천억 천만원을 어떻게 4조를 만들어 그니까 말이 돼야 너 일부러 아니 진짜로 치는 거 아니 잘 뜬 척 잘 뜬 척 비틱할라 괜히 봐 비틱할라고 아니 비틱할라고 일부러 지 합리화 하면서 시발 배 아프라고 일부러 합리화 뒤져 하면서 지 천 무조건 넘게 질렀으면서 말이 되냐 성태야 대준식 11시 넘어서 온다는데 성태는 성태야 너 왜 폐지 스쿼드를 아니 뭐 폐지가 내가 아니 너는 좀 아니 1조 폐지가 어딨어 도대체 11시 넘게 오면 20분 넘게 남았는데 어떡하죠? 그러니까 우리 그냥 미리 팀 짜놓고 미리 짜놓고 짜놓고 뒤로 해 뒤로 밀어놓고 그렇게 하자 아니 근데 또 이게 순서 이거 심리전이 또 백미인데 이러면 백미 마지막으로 가는 거 확정이며 그러면 저격할 수 있잖아 마지막까지는 아닐 수 있어 한 두 아니면은 첫 경기 만약에 뱅으로 낼거면 그냥 로스트만 로스트만 짜고 그 한 번 티어끼리 불표되있는 사람끼리 한 번 그래도 스파링 한 번 붙어서 전체를 측정해서 뽑아가기 쉽게 하겠다 연습게임 한 번 해 연습게임 한 번 해 연습게임 한 번 해 선도 풀 겸 선도 풀 겸 나 누구랑이야? 나 다음주에 심수 나오면 지를거지 철수 형님이랑 철수 형님이랑 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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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다야 철다 오케이 일단 그럼 방파고 초대 보낼게요 오케이 오케이 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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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잘하긴 해 철술로뽕뽕 철면 철술로뽕뽕 철술로뽕뽕뽕뽕 아니 근데 나 저번주에 전패인데 이게 맞아? 아니 너 그 너 그 수련했잖아 폐간 수련했잖아 아니 잘해줬잖아 전패인데 그래도 그럼 형 나도 전패임 나도 전패임 나도 전패야 나도 전패야 왜 이래 없어 보이게 3명 빼고 다 전패임 아 근데 잘해 근데 진유 이번에 왔으면 거품 드러날까봐 또 한주 빠지는거 봐 진짜 좀 얄밉긴 하 진짜 좀 얄밉긴 하 진짜 정말 얄미워 진짜 정말 룩붙이로 드러날까봐 일부러 그 스텝관리하는거 진짜 개혁이 그러니까 개혁이었긴 하 진짜 저번에도 1라운드에 올킬하고 거품 꺼져서 2라운드에 바로 그냥 깨깅했잖아 그러니까 어 그러자마자 바로 그냥 바로 벌어 2주차에 바로 벌어 진짜 뭐 유보 방패야 누가 방금 결혼한 줄 알아 벌써 결혼단에는 뭐 유보 방패야 억지 유호남이야 인정합니다 진짜 무슨 억지 유부남이지 그게 아직 결혼했지 유부남이지 아직 결혼 안했잖아 진짜 동거남이라 하세요 유부남이 아니고 그거는 무슨 유남입니까 그게 야 무슨 눈이래 아 진짜 아니 뭐 와 오늘 뭐야 멋있다 어 아니 이거 뭐야 쿠남이세요? 탐정이종 좀 준비했어 탐정이종 탐정이종 킹받네 이거 뭐야 킹받자 아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돼 그냥 하면 돼 시작하면 돼 나 킹받는다 예 그냥 하면 됩니다 연장만 진행하시고 아 형님 그 연장 연장이랑 비매너 그거 체크 비매너 해제 아니 무슨 옷이 있어? 네 적용이 미적용 적용이 적용 적용? 오케이 오케이 이거 옷을 어디서 어디서 온 거야 한 명 누구 안 왔지? 아니 나 이거 그거 해야겠다 설정해서 유니폼 어? 누가 안 들어왔어? 아 일곱 명이요 일곱 명이요 일곱 명 아 그렇네 시작할까요? 이거 쇼케이스 그림이에요? 프린팅이에요 저거 아니면 어 프린팅이에요? 천수 형님이 딱 밀란 로소넬이 딱 잘나가던 시절이긴 해 아 밀란은 근본이지 백오비치는 좀 백오비치 디다가 없잖아 흥수 형 들어왔어 여기 지금? 죄송해요 저 튕겼음 어? 아 오케이 오케이 아무도 튕겼대 어 오케이 밀란은 디닥이네 아 디다 없어서 내가 지금 진짜 없는게 좀 아니 형 그건 그 돈나룸마라도 그냥 하시지 그러니까 아니 그 그녀가 돈나룸마는 밀란 팬들이 싫어해요 또 아 그러면 메냥이라도 했던가 메냥이까지는 내가 오케이 아 왜 저 왜 그렇게 가린데? 깐깐하시네 아 근데 확실히 밀란이 사랑하는 선수들로 차있네 아 밀란이지 인자귀를 빼라는 애들 진짜 아니 근데 철수 형 득점 루트 중에 인자귀가 진짜 지려요 아 인자귀 장난 아니야 나 철수 형이랑 해봤는데 인자귀가 진짜 미쳤어 에이시 밀란의 근본이야 얘들아 고유특성이 원래 없는게 정상인가요? 인자귀 고유특성이 왜 인자귀는 고유특성 주소먹기 있어 아 있어요? 아 인비저블 썸띵으로? 아 인자귀데 위치 선정이 혼자 빨간색이네 고툰 아 모든 거고 있어 아 저 호날두는 짝발두야? 양발은 좀 비싸여가지고 무적두에요? 양발이 좀 비싸여 저 호날두가 호날두 쓰는 중에 제일 빨라서 이번에 죽는데? 저 호날두가 스탯 다 붙어있긴 해 고유특성도 3개 붙어있고 아니 이거 옛날에 그 게임 뭐였지? 게임패드가 번개두야 어디서 저런 걸 보여 진짜 공방에서 만나면 진짜 욕나오는 스쿼드 남극 타봄이잖아 정패스쿼도 완성했네 다시 저거 저거 생선 먹는거죠 맞지? 와 저흥님 봐 뭔데 이거? 와 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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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바뀐게 있나 한번 보자고 고기만 해도 추워 지원하다 야 그래도 휘비 아 어 어리 없는데 원이 형 흔들린다 잠깐만 이거 사람들 모르게 신준이 사원을 내는거야 이게 맞나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사람들이 원 끼라 그래가지고 여기 트라이에슬론 아니에요 호주님 당할수 준비하세요 트라이의 수는 아닙니다 아니 현이형 비매너 점수 뭐야 아니 5분 만에 비매너 점수 정립? 어 그래 현이 좀 괜찮은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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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현이 좀 달라졌어 아니 현이 좀 달라졌어 재치졌던거 같은데? 내가 잠깐만 할만한데? 현이 빌드업 좀 하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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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국이라 막았다 왜 안챠 어? 적토마 고종훈 적토마 고종훈 내 스타 기어다녀 내 스타 기어다녀 내 스타 기어다녀 지워버렸다 그냥 와 저거를 막 야 저거를 몸싸움을 미네 와 오 잉작이 와 어리험이 잘하셨다기 아니 현이 형 뿔을 넣을 줄 알지 전영상태가 잘하는데 그 아 이 시청자들때문에 망했다 나 진짜 왜 시청자들 시청자가 대신했어? 시청자가 대신했어? 시청자가 대신했어? 아니 그 뭐야 그 도움말 짜증난다고 끄라고 해가지고 껐는데 이게 원이 안보여가지고 원이 안보여 원만 키울 수 있는데 원만 키운걸 몰라서 원만 키운걸 몰라서 나도 처음에 할 때 그랬는데 피파 어 디디가 세게만 했으면 딱이었는데 이제 이게 디디 세게 차면은 삑나잖아요 그쵸? 나도 자주 삑나던데 세게 차려면 어? 아니 근데 이 인정기 폴터치 왜 잘하시는데? 왜 왜 잘하시지? 야기 나이는 안되는데 어이 아 인정기를 증명했다 침투질인가요? 아니 존나 오오? 아니 개 잘하시는데 아니 뭐야 아니 나랑 나랑 해보셔야겠는데 아니 폴렌트도 아니 잠깐만 야 아니 아 진짜 잘하시는데 형? 현이 형한테 너무 가혹한 상대인데 이거? 아니 잠시만 이게 멜론이 아니라 이게 치료받이 아니라 아니 이거 단군형이랑 현이 형하고 그러면 내가 한 번 철수 형님 한 번 해볼까? 동생이 형이랑 그게 맞아 그게 일단 저 자네 형인데? 아니 힐플릭 따당 뭐야? 아니 저거 방금 뭐야 힐플릭? 그 개인기하고 턱토서 이거 좀 변수인데? 아니 이거 전투력 추정 한 번 해본 다음에 이거 여차하면 도철 도철은 좀 아니잖아 7대형이셨어 양심이란게 없어 형은? 아니 이게 양심이 진짜 아니 근데 여기서 철수 형이 이기면 도철 진짜 갈만하잖아 아니 매운데 7대형이었다고 7대형 이거 나 지면 얍얍이가 한 번 붙어봐야지 철수 형이 나 한 단계씩 사실 철 동생이랑이랑 비슷해 너 백중색이네 내가 조금 밀려 솔직히 나 방금 보니까 설정이 좀 잘못됐어가지고 여기 집에서 설정 좀 이상했지 아 진짜 6대4형 고고고고고고고고 고고고고.. 피파란 이것이다. 한번 내가 보여드릴게. 너무 좀 손이 잡고 기세등등하셔진 것 같은데. 손 좀 나셔야지. 아 Junidadeewo 버림없어요? 형님 그런거? 사업이 아니에요 형이 그거 현이형만 뚫려준다고요 아 그래 현이형만 뚫려준다고요 형같이 무려 몇조지? 6조에서 2천억인가? 3천억 와 나 지린다잉 여기서 동숙형 이겨야 내 계산에 맞는데 아니 이겨야 돼 잠깐만 좋은데? 침착한데? 와 아 골킥이다 접고 뒤로 준건 베스트였다 진짜 그니까 부었다 패스기 급하게 할 뻔 했음 확실히 늘긴 하네 나만 안 늘었나? 난 오히려 트레안했는데 뭐야 저기 아 철수 형이 파일럿지? 안 통하죠 아 이게 페이지 스쿼드라 저게 애들이 느려가지고 야 니들이 금수전거야 갱지하고 이 갱지 아니 하파일럿이 저렇게 느린 선수가 아닌지 안되지 안되지 패스 저거 위로 너무 느려 그죠 카드라도가 3천억 인데요 너무 느려 어 뭐야 이거 뚫린다 굴리툴 야 이거 뭔디카 아 이거 뭔디카 뭔디카 이거 원버릴 어떻게 갖다니 아니 퇴장은 좀 아니 이거 이거 뭔디카 그게 진짜 낭만의 시대라고 낭만축구 하시네 백테클 갈기시네 백테클 갈기시네 낭만의 축구를 너무 하시네 이거 X됐는데 이거? 여기서 철수 형이 이겨주면 와 납납바르다 혜연이는 지금 철수랑 응원하는구나 지가 져가지고 어 어 응원하는건 아닌데 어 찜착해 찜착해 침착해 디디마크 열병 아니야 형 괜찮아 드리블 좋아 드리블 좋아 닥스 안에서 디디디를 달려야돼 그냥 자세 구려도 터닝도 막 들어가면 그치 오 뭐야 어 어 어 아 아니 아니 이게 큰거 투하지 큰거 큰거 뭔디카 형님 이거는 서버비를 안내셔서 그래요 아니 방금은 와 방금 뭐 아 아 나 침착좀 해야겠다 아 아 좀 당했는데 아니 후원전 할게 후원전 할게 후원전 할게 아니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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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착하게 할게 후원전에 한 명 퇴장인데 이거 아니지 아니 한 명 퇴장이 당할만 하긴 했잖아 그거 한 명 없어서 오히려 더 못해주는 중 아니 이거 아니 왜 빨려 들어가 쳐서 봐 어 어 뭐야 들어가 와 와 이거 서버비 안내셔서 맞아맞아 맞아맞아 서버비 서버비 냈으면 들어가 줬는데 이거 그러니까 아까 파디캠프 지금 밀리는 그런 느낌인데 어어 아니 10명인지 모르겠어 아니 11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지금 10명인지 모르겠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진짜 어 어 어 자 이제 제도할게 진정할게 얘들아 아 이게 피파 23 아 저축회 위상이 지금 아니 왜 아니 이게 저축회 위상이 지금 아니 용도형한테 이렇게 무너질 거야 하하 맨날 저축해 연습 깎는다고 이거 현이형이 진게 이상한 이변이 아니었구나 좀 치시더라고 아이 굳이 않아 카푸 어 어 뭐야 어 뭐야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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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 들어갔다 위쪽에 이거 어떻게 9명이예요 럭키는 조금 빡세 아 이겨낸다 이겨낸다 태클하면 9명이예요 조콜 아 오른발이야 왜 감찰이 안하지 근데 저런 경우에 아웃사이드로 차는 경우 있지않나 아 펀치펀치 왔다 왔다 졸라 아니 이거 수비로 막았다고? 와 어 이건 들어갔다 이건 들어갔다 어 내가 너무 긴장했어 첫판이라 이게 철면수 형님이라 좀 긴장했다 얘들아 어 좀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하세요 나갔던 애들 다시 들어오게 하세요 형님 나갔던 애들 다시 들어오게 하세요 나갔던 애들 다시 들어오게 하세요 내일 들어오게 하세요 아니 진짜 아니 잠깐만 아니 여기 친선전 이번판은 친선전이잖아 친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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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친선전 근들과 니은 동풀기 래약이 쟈 쟈 쟈 쟈 쟈 어 쟈 어 어 아 쟈 쟈 오 어디서 폐지를 들고 왔어? 아직 못 들을 사람 없으니깐 우리 조축해는 이게 맞아 역시 조축해 이상 보여줬다 잘했다 어 이게 맞다 이게 맞대 아 좀 잘해봐 못 따라가지 못 따라가지 폐지 옹농일거야? 응징 당해야지 폐지가 아니라 폐지 옹농이잖아 폐지 옹농이잖아 무너지지 이제 한 번 잡아버렸으면 무너지버리지 폐지 옹농이잖아 나 돌아왔어 오래 기다렸지 도와왔구나 폐지 옹농이잖아 야 처음부터 너무 패면은 철수 형님 주눅드셔 한 번 짜증나 조절해야지 조절 직구절 응 조절해야지 힘 조절 또 신이 패였는데 울어요 그러면은 아 추서 아 추서 형도 한번 그럼 댓글에서 10대씩 맞춰주자 폐지 옹농이잖아 이거 셰첸코가 설마 아니 말딘이가 이제 좀 돈을 쓰셨나? 땀빡 수봤다이? 나이스! 너무 좋은데? 이게 맞지 이게 맞아 이게 맞아 프로따리는 괜히 프로따리가 아니다 이게 맞아 보여드렸다 그럼 이제 팀 어떻게 나눠? 그것만 어떻게 원만 보이는 게 그걸 울프 형이 뭐 아니 울 아니 울도가 한번 붙어보고 거기서 뒷팀에 이 뒷팀에 따윤이 붙이자 그렇게 가야돼 도연이랑 나랑 붙여 울도가 나뉘는거에요? 울도가 나뉘는거에요? 나 많이 올랐어 근데 옹이 사라지던데? 울프가 그렇게 올랐다고? 나 많이 올랐어 나 어제 한판 이기면 챌린저였어 울프 형 23 토티 더블 라이너가 들어왔어 오케이 우리는 21챔피언스 야 옹가야? 1조짜리야? 1조 2500억입니다 그 뭐야 대기실 인원 초과인데 이거 혹시 초대 중 아닌가? 어 게임이 시작해버렸다 괜찮아 괜찮아 나 두정도 나 설정 중 시작해야 돼 어 그런 스타일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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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도연아 울프팀에는 덕배가 한 4명 있어가지고 아니 근데 솔직히 약간 피파애기긴 해 피파애기 좀 잡고 때렸으면 아 좋았다 좋았다 아 이거는 뭐 어쩔건데 여기서 어쩔거냐고 저기서 아 됐다 어쩔거냐고 실패 꺼지 어? 어? 이탈리아의 측면 크랙 어? 천천히 아 전개를 한다고? 어 느낌있는데? 오 괜찮은데? 오오? 아 까비까비까비까비 예 별로 안할거 같은데 quinter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왜 뭐하데 이거 뭐야 그 생각했어 동 Devil씨 kort해저 그냥 당함없이 하죠 저희랑 킨눈한테 켜줘야되 우리끼리 뭐깝가비지 이랬선 여행 할테니 fractD lately zyka 겁나 설 Infinity 룩3 형 같았는데 넣었으면 딱 완벽했는데 길이 너무 빨리 되나? 아 부드럽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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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위험해 어어? 천천히 할게요 루터니 천천히 할게요 이벤투스 어? 킥컨? 쟤 양발이야? 어? 이것도 킥컨 해버린거야?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니 이게 어? 뚫렸다 너무 제트디가만 봤다 아 이거 레시포드였으면 넣었다 아 근데 이게 오른발이 저거 3.5 아니야? 어? 판타지스타 이탈리아 안정환 오오오오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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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울프야 억티디라도 좀 하자 방금 억티디깡 나왔잖아 아 형이 정에서 한번 잡으면은 뺏겨 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 아 얘는 안돼 아 얘는 안돼 전기 좋아졌다 아니 울프가 얘 약간 억매 얘 약간 억매해 3시간 동안 오오오오오오 칸셀루가 저걸로? 이게 제트디지 아니 울프가 1왕이야? 칸셀루 데려왔잖아 칸셀루 데려왔잖아 뭐야? 지 때des 빨리 오오오오옴 오하바노 한 장락만을 원합니다 아 오와 떡병에 미쳤다 뭐야 이거 멋있었다 아아 저 레이저가 그냥 레이저로 나갔어 아니 이게 뭐야 이게 1.2워져 케빈 23 더 라이너입니다 제티링은 안 때려도 되겠는데 여기 구낙이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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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저런 거 때려야겠다 안 될 것 같은데요? 종세야 우리도 안 들어가 종세야 우리도 안 들어가 아! 우리 카카 1200억이야 종세야 형님 지금 서버피도 안 내시고 무슨 그런 슛을 아니 당황스러운데 아니 그건 디지터리 결계로 박아요 넥슨에서 어어 어어 이건중 에이 와 야 이거 당황스럽다 당황스러워 와 근데 피파온라인 제대로 하시네 도연씨 아 예 재밌네요 예 오오오 흔들린다 오오오 흔들린다 아 흔들려 흔들려 오오오 또 아우씨 아니 뭐야 이거 받질 못해 어 저거를 어 또 덕배야 또 덕배야 와아 와아 들어가는 줄 알았어 으하하하하하 아 진짜 찌를 만났는데 줌걸이 존나 때리네 아니 울프 논스톱을 왜 이렇게 많이 때리지? 울프가 너무 억매를 배워왔어 자기 전에 뭐 서비님 유튜브 오잖냐 3시간 동안? 아니 abc에서 억매 이렇게 하나? 억매.. 억매메타인가 약간? 아니 이게 노스톱을 좋아하지? 그러니까 억매를 아니지 뭐야? 어 이건 진짜 억매인데 뭔 억매야 이런 식으로 하라 그랬어 유튜브에 어 뭐야 이거 지금 하라 그랬어 누가가 본거야 어 이게 오오오오오오 좀 밀렀다 아니 너 노스톱 뭐야 야 이게 왜? 덕배 시원시원하다 아니 니거 제트 때 때려준 줄 알았는데 이거 그냥 바로 때려버리네 덕배 시원시원하다 아 시원시원하다 억매야 억지 메이킹 도현이가 나보다 훨씬 잘하는게 맞아 도현이가 그럼 이 효니를 데리고 가야겠다 어 초도 좋아 가자 미안한데 나 지금 6대0이야 좀 풀렸어 지금 어? 효니씨도 못 봤어 설정 잘하세요 원설정 잘해요 원설정 잘해요 어 이번 현정 봐봐 오케이 오케이 원설정 잘해야돼 rocchi –고만해 치わз –끼맀맀라 –끼맀 känrz 좀 하던거 하자 진짜 울프야 억매좀그만하자 – requ tv 어떻게 잘못봤어 아니 돈슛을 좀 때려야돼 너는 조在 아니 왜이래 또 어 도르슛 때려야지 iy එrint output 오오오오 geography 조ore관 오오 이거 잘했는데 조 UEQ 전결 오오这里 이거 잠해 잠해 자연스럽게 한 면 정성 정속 지... 오 호 호 호 호 오 호 호 호 오우 똑같아? 니어 강수 아 까비 니어 상단? 어? 야 윙글랜드 잠들 못 막아 그냥 울프는 억츠디가 더 맛있었다 컬러를 잃었다 뭔 컬러를 잃었어 울프 캐릭터를 잃었어 울프 캐릭터를 잃었어 이거지 이거지 이게 ZD의 악마지 이게 무슨 말이냐고 난 솔직히 저게 더 무서운데 근데 아 라인에서 ZD 때리는 게 이게 이유가 안 되지 야 그러면은 따연이가 그래도 참여수 형님이랑 같은 라인으로 돼서 이거면 도연이가 따연이를 데리고 가고 그리고 이제 울프가 철수 형님 데리고 가고 이렇게 해서 나머지 이제 두 그룹만 뽑죠 둘이서 일단 초대 좀 주세요 도연아 근데 기대도 좋아 나 진짜 달라졌어 나 형 두 번 믿었다 두 번 꼴았거든 저번주에 저번주에는 그 돈은 미안해 내가 그 돈 그대로 복구하게 해줄게 그럼 이거 세 번째 멤버 누가 먼저 뽑아 내가 먼저 뽑나 그거는 뭐 둘이 가베보라도 뭐라도 하 가위바위보 여기 대기실 이미 혼이 가져갔어 대기실 대기실 경기로 하면 되나? 야 이거 보이냐? 어어 보여 오케이 간다 간다 다음 2 1 야 야 채팅 채금 걸렸어 채금 걸렸어 아하핰 내가 카운팅할게 내가 카운팅할게 간다 이거 하고 있는거구나 짱끼뽀 야 그러면 야 나 채금 걸렸어 뱅 야 뱅이지 야 뱅 내가 졌어 내가 졌어 야 왜 채금 걸리냐고 한데 남은 멤버가 이거 도배하면 채금 걸리나봐 단칸 야뱅 단칸 야뱅 단칸 야뱅 와 어렵다 단칸 야뱅 근데 이게 또 그 그것도 있단 말이야 3대3 2대2 팀 같이 아니 어쩔 수 없어 저걸 뽑아야돼 2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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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도 에이스도 있어 에이스도 할 수 있잖아 사람인데 전부가 뭐야 야 돈이 전부가 아니야 난 척하니 아이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전 굴리트요 오케이 아 굴리트 오케이 그러면은 단군형이 우리로 야백 남은거지 응 아 근데 두 번째 야 이거 근데 그 어떻게 할거야 그 게임 진행 순서 저번 주처럼 로스터 아니 그 올킬 없이 그냥 로스터 제출해서 순서대로만 나오는거야 순서대로만 득실 그리고 거기서 득실 따지고요 아니 득실 안 따지고 2대2 되면은 마지막에 이제 그냥 3대3이라든지 2대2하면 돼 아 오케이 오케이 이했다 이했다 에이스 별점전이다 오케이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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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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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아 잠깐만 이런거 내가 백 만다면 큰일이야 동숙형은 무조건 이겨야돼 이 세트는 나 백 만다면 큰일이야 어 이러면 아 근데 괜찮다 상관없다 근데 어차피 로스터 제출해시기니까 어 괜찮네 국립위치 주겠지 아 근데 이게 싸우니 동숙형밖에 없어 아 도현아 나 진짜 각성했다고 아니 우리 로스터 잘 제출해서 효니를 울프랑 붙게 해서 버리는 카드로 쓰면 돼 어 오케이 그러면 순서만 잘 짜자 디코 나눠서 오케이 나 어디야? 잘 버려 그러면 우리가 내려갈게 나 어디야? 남으면 돼? 형님 저희랑요 저희랑요 예 아 우리 이렇게야? 우리 이렇게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 완전 우리 완전 롤이네 여기 에그 엘루엠파 아니야? 어 그거네 자 우리 로스터 어떻게 낼까요? 구단 먼저 나갈까요? 1번 나가고 싶으신 분 1번? 내가 나갈게 아이 잠깐만 이거 근데 구단가치가 상태가 너무 높은데? 야 돈이 전부가 아니야 나는 근데 효니 말고는 못 이길 것 같은데? 내가 먼저 나갈게 제가 2번 나갈까요? 어 이거 어차피 뭐 마지막에 나간다고 좋은 거 없잖아 똑같잖아 네 네 네 어차피 도현이 거의 3위나 4위 나오긴 할텐데 내가 2번 나갈게 그럼 내가 도현이를 만나도 버리는 카드로 써도 돼 아니요 형님이 이길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도현이를? 도현이 지금 약간 저거 ZD랑 중거리병 걸려가지고 옛날만큼 그런 메이킹 안 하거든요? 근데 그 첫번째 팟 멤버만 먼저 뽑아주세요 왜냐면 채팅창으로 스포 할 수 있다고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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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판만?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준비되시면 내려와주세요 저희는 준비됐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 그 일단은 분이형 첫판 그러면은 경기하는 사람만 그 디코 하고 나머지는 다 내려가서 관전할까요? 아 좋아요 좋아요 아 지금 얍얍이 밑에 있으니까 붙는 사람이 당군 형님이 내려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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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얍얍이네 의중이야 아 근데 당군 형 연습 많이 했다는데? 아 얍얍님 아 또 만났네요 아 얍얍님 오셨네요 아 다 가볍게 뭐 아 진짜 다 지난주랑 다를 겁니다 실례 좀 할게요 준비 완료하시면은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예예예 아 좀 느셨나? 저번주랑 좀 다르신가? 아 뭐 해봐야죠 아 뭐 내가 뭐 하겠어 지난달 씨는 좀 늘긴 했는데 예 아 실력이 뭐 안 되죠 얍얍씨한테는 나 좀 이번주는 좀 예 얍얍씨 현타가 좀 안했거든요 이번주 좀 쉬웠어요 하아 그래가지고 저번주만큼 좀 안해가지고 좀 불안하긴 한데 예 알겠습니다 예예 예 제가 안한만큼 또 하셔가지고 예예예 이 점이 좀 불안하네 경기장님 얼마나 되셨나 볼까요 사이드로 사이드로 열어주고 벤제마가 홍잡았습니다 주고 다시 주고 아 아 안되죠 안되죠 아 바이모 안되죠 안되죠 에이 어찌고 또 슈트고 그러면 안돼요 한번 만들어봤어요 예예 한번 반데레사를 한번 땀으로 좀 땀으로 흘리라고 천천히 자 열어주고 아 아 아 구트라 아 지금 구트라래 후니크로스 줘야지 뭐지 아 줄 때 없죠 줄 때 없죠 어 아 왜이래 애들 아 애들 왜이래 손이 덜 풀려가지고 예예 불관리해주고 열어주고 외모 시작합니다 어 그러다가 숙 들어가요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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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뭐 뭐하세요 지금 축구하시고 캐치볼 하세요 하하하하 운박 적셔요 어어 아 캐치볼 하시나 아 아 더 적셔야되는데 그랬다 아 더 적셔야되는데 그랬다 아니 아니 이게 한방에 좋아 아 이제 절대 터너 방 어 어 뭐야 어 아 지성이여 아 어어 아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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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성독스 엄빙 엄빈 일주일 사이에 좀... 어! 아니 이게 왜! 아니 요것도 봤잖아! 아하! 크리스 아루! 호날두! 아니 길 다 봤는데 이게 왜...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 이게 맞고 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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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합니다... 아니 이게... 아니 그... 아주 많이 쉬셨나 봐요... 예... 근데 아무도 없어... 레컴 인데요? 이거받은 패스 2인데요? 충분히 해! 충분히 해! 네... 아이고... 아 너무 약했어... 아 충분히 적셨는데... 아이고... 너무 적시셨다... 과감하게 좀 하셔야 되는데... 아... 마무리가 너무... 아니 조금만 과감하게... 아... 아니 뭐야 이거... 아이고... 아니... 고생하셨습니다... 예... 간단하게... 아휴 수고하셨습니다... 아이 근데 뭐... 제가 운이 좋았네요... 엠야님... 아휴 고생하셨습니다... 아휴... 고생하셨습니다... 아휴... 아휴...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휴... 제가 좀... 수건했어요... 아니... 이게... 기분에 좀... 정렬을 좀 하셨다...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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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좀 부족했나? 좀 더 쓰세요... 예... 뭐 시간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강무님 이제 올라가셔서 팀... 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잘하시네... 아휴... 아휴... 가벼웠어... 아휴... 난 솔직히... 진짜 솔직히 말하면... 난 도현씨 이길 자신 없어... 그러면... 니가 도현이만 피하면... 다 이길 수 있잖아... 예... 나머지는 다 이길 수 있지... 그러면 배준씨 2번 가자... 오케이 오케이... 준씨 2번 가자... 아... 이거 패키지 또 달달하게 빨아가겠는데... 오오... 저기 그러면... 말씀 드리고 올게요... 크흠... 따 따 따 따 따... 아... 우중이 잘해... 에이... 나 솔직히... 긴장했는데... 만체스터 유나이티드... 이게 약간... 나도 아까 하니까 손에 땀이 나더라고... 긴장 되더라고... 음... 긴장... 긴장만 풀리면... 첫 골이 들어가는 게 중요하더라고... 보니까... 리오넬 동숙이야? 어... 그런가 보다... 야 이거... 말할 필요 없이 그냥... 한 사람이 오일 쪽으로 넘어가면... 어 그니까... 아 근데... 좀... 근데 그러면 또 보고할 수도 있긴 한데... 아무튼... 상성이야... 상성이야... 상성이야? 아 좋다 좋다... 우리가 내려가? 생판 가자... 우리가 내려가는 거야? 아니아니... 한 사람이 내려가... 주식아... 가자... 한 사람... 카운터야 카운터야... 이게... 조축해 역사상... 동숙이 형이... 백님한테 진적이 없어... 어... 아 진짜 너무 잘했어... 와... 아 근데 한동숙이 다 이겼어? 다 이겼어요 다 이겼어... 아 그래? 지금 그 상성이... 뱅이 동숙이 형한테 다지고... 동숙이 형이 저한테 다지고... 제가 뱅한테 다졌어요... 아 진짜? 상성이 있구나... 약간 물고 물리네... 이게 팀마다 이게 있나봐... 진짜 뭔가가... 아 이거 이겨줘야 되는데... 여기 뱅이 이기면 좀 쉽게 갈 것 같은데... 아 우리 쉽게 가지... 아 뱅 잘해... 뱅 잘하지... 아 믿어... 근데 좀 손이 풀려야... 약간 올라와야... 좀... 손이 안 풀리게 됐다... 오 좋다 좋다... 성태야... 너... 너... 좀... 니네 팀은 2등 아니야? 아... 아 이게 2등 아니야... 쟤 그냥... 그냥 버러지야 그냥... 아니 단대님이 생각보다 잘하시... 잘하시는데... 아니 우니 좋았어 우니... 우니... 우니 좋다고 3대0이 나지 않아요! 어? 그렇지... 아... 이게... 약팔이라서 리제가... 왼발잡이가 아니라서... 그리고 진작에 킥헌하는데? 그리고... 얘가 킥헌하네... 아... 킥헌을 했어... 배준식씨가 원래... 그... 저... 킥헌은 기가 막히잖아... 그래서 제가 못 이기... 그... 킥헌하느라 수비를 안 하거든... 어... 맞아맞아맞아... 맞아맞아... 아... 그러니까... 타라 나는 막을 거야 킥헌을... 어... 배제해 그냥 그거를... 홍숙이 형은 좀... 만드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나이스!!! 아... 그러니까... 역시... 우리 뱅... 오케요喔! 아직 찐거 아니야! 아니 10분이 아직 10분이야... 야... 한골이 3 турні이 많이아났습니까? 아니... 아니... 진짜... 믿어봐줘! 한골갖고... 그래X2 그래X2 이게 10분이야.. 여기서 10분이야 ! 보여졌어요! 젠장은 도둘갑이었다 이거는 제디만 조심해 제디만 정진이 형 제디만 찰나다가 어 절대 안돼 오? 보여주나 다른 플레이? 어차피 접을걸? 아 나이스 나이스 브레메 나이스 브레메 오히려 좋아 이거 지면 내가 희망이야구? 하하하 진짜 졸라 쟤 나이스 오! 졸라 쟤 나갔다 그러냐 아 어차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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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브레메 무시하게 헤딩 나이스 아우 와 진짜 와 이거 들어갔으면 안됐어 이건 아니 레반이 저걸 놓쳐? 좋다 안됐잖아 그렇지 만들어 그래 아이자 잘했다 가자 이거는 봐 리오의 동생 이것을 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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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한테 사이드! 입에 이 lick 사이드 벌렸다 ZD 쟤 아 아 수비를 왜이렇게 몰아서 해 동네축구하면 안돼 밴 승차요 아 승부창이 아 대ван간 끝나기전에 넣은거 너무 좋았다 그렇지 아 아직 안끝났어 아 Toyota 진짜 이거 아 너무 너무 대박이야 그냥 ZD 사이드가 왜 사이드로 가는 줄 알아요? 왜? 제트디각이 안보여서 사이드 가는거에요 아닌데? 수비 끌어당기려고 사이드 가는건데? 수비 끌어당겨서 제트디 할라고 그치 수비 끌어당겨서 제트디 할라고 다 만났으면 정신 못찾았을거 같은데 당연한 유튜브 봐 유튜브 유튜브 저 맨날 봐요 유튜브로 그래가지고 시청해가지고 봐요 마가면 돼 마가면 돼 제가 6천억이라 빨라 아래 아래 좋다 다시 가면 돼 그렇지 화이트 호시 좋다 왜 안잡아 그렇지 그렇지 가기다 오우 키크 키크을 해도 쳐내네 아 다시 코너 짧게 주고 그렇지 도는거 뻔한데 나이스 다시 가져왔어 다시 가져왔어 나이스 나이스 포기하지마 포기하지마 야 좋아 쟤 센토빙 아니야? 좋아 좋아 나이스 체크 세입스 아 자세 자세 이거 급했다 나이스 어깨는 반칙 아닐지 가운데 아니야 위 위 위 위 아 좋다 아 이거 패스했는데 아 이거 패스했으면 됐는데 아 이거 세운템고 패스했으면 키크지 괴물이하게 하는데 저거 아 저거 그냥 그니까 오히려 패스를 했어야 돼 아니 추리를 안하고 키크을 하고 있어 아니 우주기 형도 그거 뭐야 사고나서 고장났다니까 나이스 포토하고 뒤로 빼 뒤로 빼 뺏으려고 하지마 뒤로 빼 그냥 이 형도 지금 조건 제트디 나이스 아 패핑났다 씨 왜 자꾸 가운데로 가겠어 제트디 때리고 싶을지 너 얼만한데 그렇지 역시 나이스 나이스 아 이걸 왜 불어 한 명은 너무 미식식구였다 아 이거 불까봐 아까 것도 불었어야지 심판이 잣대가 없는데 나 빛패식이네 자기 하고 싶은대로 해가지고 아니야 근데 아직 한골 남았어 지금 충분히 기계 있어 어 레반더프 씨 레반더프 씨 어 못 맞았어 못 맞았어 못 맞았어 어 이거 급하다 급하다 이거 이거 근데 끝나겠다 이거 천천히 천천히 급하지마 시간 너무 충분히 쓰네 그렇지 천천히 써 그렇지 천천히 어 어 나이스 DK 아 이거 불안해지 이거는 아 이거 누가 했다 이거 잘했다 잘했다 아 잘하네 안 넣어도 끝나 안 넣어도 끝나 넣어도 끝나 넣으면 확정 가운데 가운데 신비전 가운데 나한테면 가운데 찬다 상현이가 어디까지 가 아 일부러 이겨지라는 거 아니지 어 아 아 열 받아 아 열 받아 아 열 받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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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지금 아직 몰라 어 이거는 원래 밸런스상 지는 게 맞아 근데 야랩형이 단군형한테 진 게 말이 안 되는 거지 무슨 야 그게 맞지 서순이 문제인데 지금 아니 아니 잠깐만 로현아 도수경이 지친 게 맞다고 아니 그치 밸런스가 동시에 밸런스가 아 내 연습 좀 했어 아니 단군형님이 진짜 폭풍성장 하셨어요 1주일반에 이게 진짜 운이 좋았어요 진짜 피파 DNA가 있으셨는데 형이 있으셨는데 공격이 아까 8분전에는 아 이때또고 잤어 이거 상상끝났고 아 짜단형이 또 나와버려 여기서 아니 나야 그래도 이게 뱅 같으신건데 삼찬 니가 이게 티어가 다른데 올라오고 가자 아니 진짜 근데 단군형이 좀 좋죠 아니야 아니야 운이 좋았어 운이 아 근데 결과론적으로 그러면 진거 진거지만은 문제는 얌전평이야 이 티어가 3티어한테 졌잖아 난 그게 너무 열받는다고 그게 맞긴 해 솔직히 지금 여기 그러면 빨리 짜고 올까요? 자 스쿼드 짜고 오시죠 오케이 좋아 유야 나 딱 간다 우리는 누가 나 니가 이겨야 도현이 까지도 못갈수도 얌얌용 얌얌용 내려가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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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가 아 잘했어 자 조식씨 좋았어요 전쪽에 왠지 도현이 나올거 같지 않아? 아닌가? 도현이 나올거 같애요 따현이 나오나? 몰라 제가 나갈게요 내가 도현이 극복할게요 어 형님 나가실래요? 도현이 할만할거 같은데? 아니 도현이가 아니라 누구지? 따현이는 무조건 이길거 아니야 둘 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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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따현이한테 지을수 없어 아냐 아냐 내가 아까 이긴게 운이 좋았을수도 있어 아냐 진짜 아냐 도현한테는 지면 안돼 아 도현이래 그 누구야 따현이 근데 지금 저쪽 한 목숨 밖에 없어서 누가 나오든간에 살짝 심심이야길 수 있어요 형님 그러면 제가 나갈게요 그래 제가 그게 마음이 편할거 같애요 그래 야 근데 이겨야된다 일단 이기고 생각해야된다 근데 코인 있다고 생각하면 안돼 오케이 오케이 됐어 오케이 저게 근데 따현이님 나오는거 같은데 저거 보통 나도 아까 내가 먼저 나가고싶을때 빨리 끝났습니다 저희 됐어요 형 저희도 끝났습니다 저희도 끝났습니다 자무도야 자무도야 오케이 울프 화이팅 좋아 울프네 도현 오케이 잘하고 올게요 잘하고 올게요 야 진짜 리벤지 할수있어 이겨라 이겨라 화이팅 와 반짝반짝 빛나는거 봐 아니 팔카가 뭐야 이거 무슨 아 얘네는 다 팔칸데 저 맵을 구하는것도 말이 안되는데 금빛물결 지리네 진짜 오늘 강의점이 늘었네 아니 근데 아까처럼 어 제트디에 악마 악마로 억지 전개하려고 하면은 그냥 이길거 같은데 아까처럼 큰일에 좀 말렸네 어 좋다 보면서해 보면서해 가운데 어 아 이거 뭐야 어 어 나이스 아니 호날드 나이스 위치선정 미쳤다 아까 역시 역시 전개를 하는구만 아 아 둘이 뭐야 채소선수야? 아니 이 새끼는 누구 탁 탈게 없는데 아니 아니야 이거 도현이 지금 햄지캡이야 형 그래도 우리 1대0까지 형 응원했어 아 아직 5분 2대0부터 아유 1대0이고 5분이야 아까 우리 10분일 때도 못하겠어 3점차까진 응원했어 형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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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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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골이야 10분 반댔어 아직 10분 안댔어 잘 벌렸어 잘 벌렸다 잘 벌렸다 나이스 우와 와 와 와 좋은데 역시 팀장 나 좀 뭐 도현님이랑 할 때 봤는데 아니 얘가 도현님이랑 채호가 맞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어 재투디 악마 잠깐만 야 방향만 맞았어 방금 들어가는 줄 알았네 오 나 다 하지마 와 좋다! 노현아 좋다! 한명만가 홀란드 홀란드! 오오! 아니! 아니 크로스 괜찮아는데? 와 이 크로스로? 역시 팀장 오 왔다 오! 좋다! 왔다! 아유! 이제 시작했어! 이제 초조하기 시작했어 울프! 또 ZD1,2 된다 이제 전기 안하고 내가 보여 지금 그는 왔구나 울프의 시기 지금 무지성 ZD 한 번 할 때 됐거든 계속 천천히 울프야 잘하는 거 해야지 그래 이제 슬슬 네드베드 보고 있지 지금 그렇지 때려야지 ZD! 오! 오! 안 들어왔어! 시내로가 들어가는 줄 알았어 아니 저게 안 튀어나온다고? 이게 안 튀어나온다고? 자마중 시내? 시내로 뭔데 이거? 아니 방금 딱 들어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치? 이게 뭐야? 야 이건 양쪽 꼴 때 다 맞았어! 저러니까 ZD 하는구나 그냥 야! 야! 좋다! 이거 아래 막아야 돼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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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 그렇지 패스! 콧백! 나이스! 오! 이거 잘한다! 가운데로 아 아 아 나이스! 창골만 더는 안전하게 그냥 이미지 트레이닝 해 철수 형님 별거 없어 핸말 해! 나 오케이 알았어! 잠깐만! 내가 사는 이겨야 되네 종수야 아까처럼만 해 나 밥 먹었어 배불러 불안한데? 배부르니까 불안한데? 배부르면 졸리는데? 가운데! 아 아 나이스! 나이스! 무너졌다! 아니야 도현이 안전빵이다 안전빵이다 와 패스 지린다 안한다 도현이 수배할 때 공간 너무 좋아 근데 이러다가 또 한골 ZTD 맞으면 몰라 난 미국이 안 되는 게 아닌데 제가 안 되는 거야 맞아 맞아 나도 시간 있어 아니 왜 그래 얘 왜 괜히 고장 났어 왜 이렇게 애론 드립을 좋아하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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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왜 효니가 빙이돼서 QW의 악마까지 아니 이게 악마가 많이 들렸네 이거 패스도 ZTD로 했나? 사탄 들렸네 어 아니 아니 어 들렀다 들렀다 이 형의 악마가 어? 어? 아니 이거는 몰란데 대권도 하이킥 하이킥하는 줄? 오션이 왜 저래 진짜 얼굴 때리겠다 씨 얼굴 때리 진짜로 아 안돼 나이스 어 좋아 천천히 해 천천히 해 3대1이면 안전해 와 빠르긴 한다 올려 올려 그냥 올려 어 어 하나 넣고 가자 이거 하나 넣으면 좋은다 응 여기서 은il 아 근데 유빈이 키가 작아 Around 왔다 Let go 현석 코난 뒤에 악마 그냥 차 시작 역시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아니 80분이야 패스 시간이 많았다 한번 남았다 한번 기회 와 닫 united ended 들어갔다 들어갔다! 와! 그냥 들어가? 마지막 공격 왼바루 탄는데 아 늦었어 어 어 왜 자꾸 이거 애런드리는 왜 하는거야 얘 자꾸 불안하게 그냥 패스하지 와 이거 레드인데 나이스 데클 해봄지겠어 레드 받아도 돼 어차피 3분 담았어 나이스 컷 아 타클 해 타클 해 아유 씨 끊어버려 그냥 앞으로 줘야돼 그냥 앞으로 힐 힐 힐 힐 힐 힐 빨리 하석주 해 하석주 끝났다 끝났다 하석주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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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했다 솔직히 뭐가 심해 전혀 아까 없었는데 전혀 없었어요 왜 제트디가 다 들어갈만한거 다 안들어가고 들어갔던거 같은데 첫차만 패배하셨구요 꼴대를 맞추신거는 선수 잘못이죠 꼴대 맞춘거 좀 아쉽긴 했어 잘했어 울프야 형님 근데 도염병 다 치료한거 같아요 이제 별로 무섭지않아요 다음에하면 뭐 마지막에 패스 돌리는거 보면은 아직 치료 못한거 같은데 이지피지 나 갔다올게 나 무조건 이기고 종규야 대표팀 잘하고 선수 유니폼색깔 잘하고 선수 유니폼색깔 그가께서 해산거 같냐? 성장 Als수ky를 이기면 이제 솔송림 이제 카드 결정 아렵기로 하거든 이거 팀 막상 쳐줘야 되는데 유상철 형님의 거정훈 형님이 들어갔어 저거 지금 적패 스쿼드야 이제 솔송림 아니 저거 그냥 그냥 그 적패 아니 내가 아는 그 한강인데 저기 지참치가 없잖아 지참치가 범신이랑 그리고 범신도 없고 그래 지참치가 사실 그 중심이긴 해 범신이 없어? 그럼 적패 아니지 파이어야 그렇지 쉽다 쉬워 디디 아리쓰 이거지 이거거든 쉽게 쉽게 가야지 그게 축구지 믿은 내가 믿은 내가 믿은 내가 그냥 이거 수비 아니 효니는 수비가 할 줄 몰라 내 잘못이다 그냥 효니는 그냥 스루패스에 뻥뻥 뚫려 그렇지 아 여유있어 와 근데 수비 저거 커서 잡는 게 진짜 와 아래 어? 있어 쭉쭉 그렇지 가볍지 가요 제발 그만 먹여 아니 이게 수비 설정이 이게 잘못된 거 같아 야 10분 만에 희망 무너지는 중 진짜 제발 10분 만에 희망 무너진 응원할 맛은 나게 해주라고 포니는 헷뜨려 주자 현실 시간으로 1분 만에 희망 무너진 중 아 이거 이거 들어 휴반 던져야돼 아직 아직 16분이야 그치 아니 내 스타가 때려 내 스타가 때리네 아직 시간이 있어 뭐 20분도 안 냈어 아 내 스타 로 때리는 건 진짜 오 이거 뭐 동생이 하는 거 아니지 형 아이디로 하하하 오 좋아 아 근데 수비가 달라 절대 없어 좋아 아 느리다 침투키 눌렀어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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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로스가 아니 잠깐만 포니 크로스 뭐야 야 미쳤다 저 자세에서 크로스가 가네 그래도 근데 이거 크로스도 자동 크로스 같네 아크로바티 크로스 아 그렇습니다 정말 뭐 설명이 필요 없는 그가 보는 각은 따로 있다 아 다이아몬드 441화 오 불안한데? 오우와 패스길 와 잘 안 된다 아니 패스가 길었는데 정수야 좋다 좋아 그 사이로 딱 들어 이거 아 근데 이거 동숙형한테 최수형님이 3대0 났는데 이러면은 현이형과 동숙형의 차이가 그렇게 차이가 났던 거야? 아 아 현이가 근데 연습했지 않았어? 준비 진짜 많이 해왔다 했거든? 아니 현이는 때마다 피파하고 있긴 하던데 내가 저번주도 4대0으로 이긴 했어 현이도 진짜 보여주고 싶다 했거든? 아니 그러면 진짜 범신에 지동헌 선생님 불러야겠는데? 아니 현이는 욱삼이랑 했을 때가 제일 빛나던 순간이었다 그게 화강.. 뭐라 그러지? 화강반조인가 그거? 태강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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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어? 중퇴했어? 신천징기를 다 끌어다 쓴 거지 거기다가 아니 줌앤뛰고 있었나? 왜 저길로 신천징기 이게 단점이네 여기까지 어떻게 오긴 오는데 은근히 그래도 여기까지 잘 미는데 여기서가 문제야 저걸 못 넣어서 그러지 너무 사이드로 안 돼 왔다 드디어 아깝다 슛에 너무 아쉽다 전기 좋았는데 오늘 현이는 1득점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아이가 골 맛을 알까요? 너무 센데 저번주에 너무 다동인가 보다 플러스가 리버풀에 그 형님이 살짝 보였네 여기까지 어떻게 오긴 오는데 아이고 여기 꿀대 앞까지는 잘 저기서 또 니어제트지를 gin 아이고 고생patient합니다 아이고 3.1. 네요 셋트가 하나 더 있내 이제 에이스 결정전 아 바로 그대로 일단 끝나는거 아니야? 3대1로 끝났는데요? 일단 한 번 끝났고 뭐 3세트중에 한 세트 끝났거잖아요 어? 그런 말이 없긴 했지 않았나? 어? 그런 말이 없긴 했지 않았나? 지금 1대0인가요? 지금 1대0인가요? 세트수고 그런 말이 없긴 했는데 어? 어? 아 죄송합니다 고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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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근데 지금 끝나면 너무 금방 끝나잖아요 그러면 3세트 돌릴까요? 3판 2선 돌려요? 뭐하면 안될까? 아니 후반전에 내가 후반전에 다 터졌는데 예치 아 이거 1대1로 1대1로 다시 똑같은 조합으로 하면 안되나 이거? 아니 송채랑 동수경도 안하셔? 아 같이? 그래 그럼 한 번 더 돌려 아쉽지 한 번 돌려 그러면 아쉬울 수 있어 1대2로 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 한 번 더 1세트 룰로 한 번만 더 아니면 이렇게 하자 이번 거는 끝났다고 치고 10만원 제한 내고 그리고 다음에 룰을 정식으로 정해서 안 나오게 정한 다음에 갑시다 3세트 룰 아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하자 아 이거는 10만원 해 그래 그래 3세트로 혹시 멤버는 그대로인가요? 아니 멤버는 그대로 아니고 멤버는 성공해야지 근데 뱅도은이 맞아 뱅도은이 맞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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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깜짝 놀랐는데 동숙이 형 아 왜 뱅도은이 맞지 아니 니가 아까 울프가 울프가 왜 도현씨에 재랑 부르냐고 도현이랑 그래 계속 뭐라 했잖아 도현이 일황이고 둘이 그 그건 맞는데 그러니까 도현이는 효니랑 깜부고 아아아아아아아 그럼 그렇게 하자 오케이 그리고 나랑 그냥 똑같이 근데 얍 얍단이 맞아? 아 얍따가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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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아니야 형태야 나 미리 말할게 얍얍인 이길게 아니 그러면은 얍따라고 신령이 진짜 얍따 아니 신령만 보면 이길 그리고 단철하는게 딱 밸런스도 맞지 그게 존배야 단철? 단철이 딱 잘하시는거 같던 것 같아요 단철에 얍따한테 좀 아니 단철 아니 단철은 단철은 괜찮은데 얍따가 맞아? 얍따는 좀 얍따는 좀 근데 미안해 내가 누굴 대도 안 맞을수도 있어 솔직히 딱 한이 맞긴 해 이제 이제 다 하고 거기까지 간다고 그건 아니고 아 아 어디 내려쳐 아니 그러면 누구랑 맞춰 따윤이가 누구랑 맞춰 아니 어차피 순서는 어차피 나중에 정하는거잖아 팀부터 정하는게 맞잖아 그렇죠 아까처럼 그럼 이렇게 하자 얍다가 일단 내가 보기엔 그래도 그나마 맞아 씨 아니 쟤 월클이야 그리고 아 그리고 조현이가 조현이가 아니 내가 쇼니를 상대해서 그래 보이는건지 한정숙이한테 약간 삼대오를 졌잖아 이게 딱 내가 따윤이 위라니깐 상황이 따윤이가 누구랑 붙어도 사실 아 그러니까 쇼니가 좀 아니 우리 효니한테는 핸디 주자 핸디 주자 1.5 핸디 주자 1.5 1.5 2.5는 진짜 그거는 에바야 그건 사람치급 안하는거야 1.5가 적당해 어 아 오케이 1.5 그게 맞아 그게 맞아 나도 줄게 나도 줄게 1점 줄게 아니면 진짜 아니면 진짜 팀별 득실제로 가든가 아니 난 난 1점 줘야지 도현이가 1점 주고 그러면은 오케이 응 도현이도 1점 갖고 하는거야 그래 그래 그냥 효니형을 가져가는거였는데 핸디까지 받았으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좀 좋아졌으니까 나도 줘야지 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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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현이 도현이 멋있어 멋있어 도현이 예리하다잉 어 맞아 맞아 도현아 그럼 0.5 아 아니다 아니다 니가 한콜을 자책골 넣고 시작한다 이거지 아 자책골 넣고 시작할거야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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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효니도 1점만 주고 하자 어 나도 1점만 해 어 쉽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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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었다 치고 효니형은 2골 줘야 되는거 아니야? 야 2골이 맞는거 같기도 하고 나도 아 그래 2골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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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2골 줘 내가 1골 한골 주니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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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골 좀 센데 그리고 2골 좀 센데 그리고 이제 효니형이랑 도현이가 붙고 그러면은 약한이랑 도현이랑 도현이랑 다눌? 어 약한 다눌? 내가 그 정도라고 내가 그 정도라고 아눌도 한 골 정도 주기고 아니 그거는 좀 둘이 붙진 않으니까 우리 둘이 붙는 건 아니니까 어 팀만 나누는 거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그 따철이 뽑죠 따철이 뽑자도? 아 이번엔 따철이 한번 아 그래? 그러면은 뱅이랑 따윤이 묶여있는 거잖아 저랑 따윤이 아니요 아니요 도현이랑 아 도현이랑 그 팀이랑 미안하다 그럼 이제 장동적으로 뱅은 이제 철시 형님 팀이에요 그러면은 뽑는 거 선수 먼저 누가 뽑을지 정해야겠네 따철이 그 두 분이 가위바위보 하죠 가위바위보 할까? 내가 3일 내가 해줄게 오케이 오케이 여기 채팅창이다 여기 보이시죠? 어 변희형 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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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건 이러면 먼저 뽑으세요 제가 내가 먼저 뽑아? 아니 내가 형이랑 팀이 독단적으로 먼저 뽑으세요 아 그러면은 아 약한을 뽑으냐 단우를 뽑느냐 선택하라는 거잖아 어 그렇죠 울프 갈게요 구단차이가 거의 20배야 내가 울프 울프 반홀이었으니까 약한 중에 뽑으면 약한 중에 약한 중에 약 딱 응치면 X때긴 해 그럼 얌얌이 아 아 아 뭐라고? 누구 누구 누구? 왜 성태 너 잘하잖아 X땐다는 게 얌얘 뽑았어? 어? 네 얌얘 뽑았습니다 아 아 성태야 왜 그래 아니 안 좋은 쪽으로 아니 안 좋은 쪽으로 X땐다고 아 그래 이거는 이제 딱 정하자 어떻게 할 거야 3판 2선 3판 2선 3판 2선 그러면 제가 제안 한번 할게요 좋아요 그 3판 3세트 중에 한 세트는 득실제로 한번 해볼까요 어떤지 아 오케이 그러면 승점 상관없이 골수로만 개선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것도 괜찮을수록 득실 차량이면 돼 아 그냥 득실만 승없이 백님이 결정한 거예요 그럼 저기 이미 점수 씹 들어가 있네 우리 핸드 있잖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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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수할 때 핸드 빼야 되지 않나 점수 되면 핸드 없어야지 그 승이 상관이 없는 거 어 득실할 때는 아 득실할 때는 핸드 있으면 안 되지 아 맞네 아 그럼 아 혹시 먼저 해도 될까 아 지금 좀 손이 풀렸어 어 형 근데 효니야 형이 만약에 갑자기 여기서 7대 0으로 박혀버리면 우리 다 사기 타꺼 끼는 거 알지 아니 진짜 야 아니 이거 3대 0으로 뒀는데 이걸 7대 0으로 이렇게까지도 아니 형 냉정하게 그냥 극한으로 몰아넣어보면 아 효니야 그 수비할 때 뺏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달라붙어 있어 이렇게 붙어만 있어 뚝기만 오케이 뺏으려고 하지마 뺏으려고 하면 뚫리니까 딱 서있어 그냥 앞에서 뚝기만 알았어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내가 최대한 그리고 내가 너무 잘하면은 다음판에 뭐 2점 안 놓고 이럴수도 있으니까 좀 조절해 볼게 아 근데 그러지마 야 조절하지마 야 조절하지마 울려 울려줄게 내가 조절하지마 뭔 조절이요 어 오케이 조절 안하고 최선 다해 오케이 형 그리고 있는 그림 그대로 그려버려 어 오케이 내 그림 그대로 간다 어 그림대로 가 그림대로 뭐 그거 옵션 켜놓으면은 아 둘 다 켜놨나 자존심이지 뭐야 시작했는데 시작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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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존심이면 괜찮을걸 옵션 터로운 쓰지 않았을까 나는 옵션 안 켜놨어 아 아 아 아 그건 안된다 아 나 옵션 안 켜놨어 아 나 옵션 안 켜놨어 구기 개빡세다 이거 어차피 우리는 안하니까 그래 아 근데 조금 누우면 되긴 한다 색깔이 살짝 색깔이 좀 차이가 나긴 하는데 오 아니 이거 ZD한번 잘 꽂아봐야되는데 오 오 오 좋은데 오 왁 때 이거 야 이 사울도 강아 만약에 승부차게 가면 승부차게 이긴 사람이 한 골 더러 project 그게 맞지 그게 맞지 아니 그냥 승부차기도 독점으로 치면 안돼 그거는 너무 Alabama 그 그거는 너무 승부차게 똑같지 않아 나는 Ay 어 어? 아 그렇지! 아 그렇지! 그래도 27분이면 많이 버텨어 양호해 양호해 야 이게 많이 버텼어 많이 버텼어 도요나 있다 진짜 너 열심히 해야 된다 네네 동수교가 레이저각은 안 보나? 어 저 형 레이저각 안 보더라고 아 레이저각을 안 보는 것 같아 어? ZD! 어? 어? 이거는 ZD각이었는데 급하죠 지금 막 자기 머릿속에 막 4대0 생각하고 있을 텐데 안 되니까 급하죠 아 까비 어 효자 멋있다 패스 어? 흰 두 번 파울 아니야 방금? 와 와... 위험했어. 오억! 이얍! 너무 폐깃긴데? 가둬놓고 패네. 아 방금 레이저 가기 였네! 디디 중요한 건 아직 일점밖에 안 먹겼어 우리 예상보다 뒬 먹혔어. 아뇌 패스를 어따주는 거야? 좋아 1대5를 그걸 해보예する 시간이 줄어들수록 더 못해지죠 이제? 아 1대0은 안되는데? 이 점은 따줘야... 빛을 불어야지 아니야 옥수 아닌거 같아 이거 파디디 파디디 아니 내주고 아... 궁금해 아... 근데 일단 이게 본점 난 이걸 안 물어? 실전만 안했으면 좋겠다 시끄럽게 하지마세요 나이스 와 제트비 아 이거 왜 오른발로 때려? 아 이거 제대로 그냥 왼발로 때려야지 왼발로 때려야지 오 좋아 나이스 굴리트 뚝배기 오 뭐야 이거 아 이거 벼락같은 크로스 뭐야 와 이거 벼락같은 크로스 뭐야 아 진짜 꼴 보기 싫어 아 이거 채찍같은 크로스 뭔데 세레머니 처참하다 확실한건 지난주보다 나은 점은 없다는거야 근데 아니 저 박스까지 가긴 가는데 이상한걸 배워봐 자꾸 솔직히 한국이면 그냥 천억 한국이 만드는데 어? 오 좋았다 오? 아니 달라붙지 말라니까 할줄 알아? 이 형 연습했는데 너무 센데? 한 칸 반 채워야 되는데 한 칸 반은 1.2칸 너무 풀게이지인데? 게이지 관리가 안되는데? 아니 한 진짜 한 30%는 채워야되는데 자꾸 50% 이상 채우네 언제 힘좀 빼야겠다 오 들어갔다 아 됐다 정석이다 이거 이런 각을 전혀 몰라 4 대 0 아이고 도현아 니가 진짜 7대 0 해야겠다 자 이러면 자 이러면 자 숫자 좀 많이 내야겠다 도현씨한테 일곱골 먹힌다 생각하면 한골을 넣었으면 좋겠는데 열렸어 간대 나이스 간만에 시즈니로 한골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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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처음으로 아 너무 너무 어 뭐야 더 들어가고 게이지도 더 채웠어 이건 어디서 배운거지 자꾸? ZS같은데? 근데 그 각이 너무 이상해 나이스 나이스 들어왔다 한골 더 할만하다 이거 장두가 좀 애매한데? 아니 아니 니어 상단 나이스 나이스 아 니어 상단 되게 잘 들어가? 아 니어 상단 되게 잘 들어가? 야 5 대 0 아 많이 내야겠는데 정석이 아 ZA라고? 아냐 그만 그만 줘 볼 돌려 이씨 이거는 근데 아 아 지지 몇 대 몇이야? 5 대 0이야? 5 대 0 5 대 0 이거 헨디 형이 천만원 넘게 지르고 오늘 3판 영국 아 이 정도면 됐나? 좀 더 넣어놓고야 됐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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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알았어 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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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었을 괜찮아 3판 2선이니까 형 득실이는 의미가 없어 맞아 근데 3판 2선이야 그거냐 안 끝났어 이거 하고 끝 아니야 철수 형 나올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나갈까 그럼? 어? 내가 두 번째로 나갈게 보여주자 그래 3대 0 아니 나도 3대 0 힘들어 여기서 형 근데 오늘 보니까 완전 많이 늘었더라 진짜 깜짝 놀랐어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지금 깜짝 놀랐어 아니 진짜 진짜 비기장을 지금 하던데? 아 뭔 소리야 애가 골 욕심을 부린게 잘못인가봐 아 아 안전하게 소비적으로 할거야 근데 여기다 정판 써야됐나? 누구십니까? 막 찍히기만 하면 되는거든 아 아 당근씨에요? 아 여기서 만나네 빡센데 아 종수리 이겨도 다득점은 못해 이겨도 다득점은 절대 못하고 한점차야 말해야 한점차 두점차야 질수도 있고 종수리 좀 봐주면서 해요 왜냐면 5점 있잖아요 종수리야 너 개 잘하드만 아 뭘 잘해 종수씨 많이 늘었잖아요 잘하잖아요 아 갑니다 종수씨 화이팅 화이팅 우리 매너게임 합시다 매너게임 합시다 예 아 아 의중씨 호날두 가자 인자기 너의 진가를 보여주자 가자 맨유 가자 최강맨유 맨유는 밀란한테 안된다는걸 보여주자 정말 결정의 몸상태의 호날두는 어 왜왜왜 에이 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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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어 이건 아니지 아 아니 이거는 좀 아 나이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고생했다 종수야 아 아 아 아쉽네 아 아 형님 괜찮습니다 아 아 형님 괜찮습니다 잘해 좋았습니다 형님 형님 근데 그 자기는 좀 쳐내시죠 이제 형님 아 아 아이 10초 했어 맞아 김성태 반드시 해낼게 어 형 그냥 진짜 1점이라도 그냥 만회만 해줘 그래 플러스 내고 올게 응 내가 봤을 때 도현이가 2점은 내주는 것 같거든 보니까 잘해가지고 1점만 딱 2점은 돼 근데 2점은 진짜 해볼게 3점 차이지 어 3점 차이야 7골까지 예상했었는데 이제 내가 5골로 마무리했잖아 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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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악이지만 그래도 다행이야 최악 최악은 아니니까 오케이 보여줄게요 자 신발 이러면 순서가 다행이다 보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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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근데 배주식이 갑자기 야백은 진짜 야냐비가 좋지않나? 아니야 매적수야 도현이 내가 두골 정도로 누나이겠지 몰라 매적수 지금 3골 차니까 아니야 야냐빵이 약속하고 갔어 자기가 플러스 내 오겠다고 아 좋아 맞아 믿어 야냐비 믿어 플러스를 내 오겠다 오 이겠다 아니 이기는 것도 4대 떡으로 이겠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1점이라도 어떻게든 1점이라도 만회해서 오겠다 1점이라도 만회해서 오겠다 근데 제가 말하는 대로 됐으면 제가 이미 자나 때 트리플 크라운 했어 그렇지 응 아 그럼 맞아 트리플 크라운이네 만델라컨만이 아니었어 아 그렇게 해? 아니 자 가봅시다 내 알 대 미넨 당근형님이 수기를 잘하시네 아니에요 화이트백이라고 그래 아니 근데 진짜 철성님 나의 라이벌이었을 때 그때의 느낌이 아니네 아니 대가 왜 니 라이벌이야 진정이었는데 아니 그랬었었다 지금이니까 아니 그러고 그 철성님 피룰루가 그 해버지 앞에서 그냥 뭉치러 들어 버리던데 안되지 아니 근데 피룰루가 잘하는데 아실까 전사님 해버지 만나마시고 이게 박지선한테는 안되지 오 아 방금 패스값 좋았는데 나이스 그렇지 어 꺾였다 아래 앞에 오 좋다 우레메 나이스 아 아 앞으로 줘 아니 나이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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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다로 좋아 왔따 나이스 나 인작이랑 다룰게 뭐야 이거 큰신 아니 그거 대투디하면 는거 아니겄나 아 근데 너무 불안한데 뭐야 아니 이색이 뭐하냐 이거 아닌데 아니 얌얌이 이상한 뒤로 붙여 자꾸 뭐야 오오오오오오오 나이스 고래 말린다 말린다 왜 말린다 이장인도 없다 아 근데 지금 18분 동안 숨도 안 쉬고 두드러 맞고 있는데 그니까 숨 못 쉬는 중 상태가 오보는 중 아 괜찮아 괜찮아 아니 자기였으면은 지금 잔디 온몸에 묻어있어요 땅바닥 길어다녀가지고 아니 몸싸움 밀려가지고 부서넣기 얼마나 좋은데 아니 그렇지 오! 꽃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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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주나? 아니 아 나이스 에무 왜 이렇게 좋아 아 뭐하는거야 어우 침냄새 어우 침냄새 적지전사 나왔다 씨 아니다 어우 침냄새 어거지 어거지 아니야 계속 잡을걸 이제 아 오오오 어 쩝됐다 어? 뭐야 아 이건 뭐야 아 잘했는데 아 이럴거면 왜 일조야 아 나이트 나이트 아 좋았다 뒤로 뒤로 아래 아니 아래 그렇지 어 그렇지 잘 찔렀고 아 아니 쟤 왜 아니 얘 좀 슛이 뭐야 너무 억츠디야 지금 근데 이게 확실히 심리적 압박감이 경기력이 안 나온다 할까 진짜 내가 너무 압박을 시켰다 그냥 1점 막았으면 내가 그래 아니 이거 이대로만 끝나도 도연 대 울프가 3점 차만 안 나오면 되는거잖아 어 어 근데 아까 3점 차 계속 아 안나 안나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어 어디가 줘 아니 엠우 엠우 시작 아니 나이스 위로 안 돼 나이스 막아 막아 괜찮아 아래 막아 아래 나이스 포터 아래 막아 마네 그렇지 마네 좋다 좋다 아래 아래 나이스 아 메시 안보고 패스돼서 몰라 저거 아니 불안해 죽겠네 불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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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데 없는데 갈데없어 갈데없어 근데 그걸 만들어 아래 아래 온다 아래 온다 그렇지 다시 한 번 더 그렇지 마이비가 왜 이래 여기서 접겠지 그렇지 아 아니 뭐 어 오 에이다리 왜 이렇게 난사를 해 보여주자 보여주자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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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서비슈 내려오 아니 패스 아 내다리 barran이야 나이스 아 바란 슛동작 진짜 뛰어 나이스 들어가 마늘 빨라 역시 마늘 아 굉장히 빠르다 마넨 없이 타있는게 사비다 그렇지 에이 부신 없지 나이스 패스 . . 대각무빙이 진짜 좋다 좋아 공간을 넓게 써 그렇지 쉽게 쉽게 가 아 저 위에 어? 아! 왔다! 천천히 급하지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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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맵지! 김성대 키퍼가 살려줬는데 이 새끼 진짜 와 아 너무 잘했다 진짜 와 제대로 이겼어 아니 뭐하냐고 김식아 아이씨 W 줬어야 되는데 앞으로 앞으로 위에 아니 위에 있잖아 아니 이래놓고 울파드 뭐라한거야? 톡 그렇지 위로가 위로가 한 콜만 더 넣으면 진짜 레전드 나이스 아니 뭐 이렇게 돌아 오오 좋은데? 아 저자리 돌기 왜 하는거야? 역습 가자 아니 펜슬려고 하지마 튀어나오지마 튀어나오지마 아니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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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슬려고 하지마 뒤로 뒤로 빼빼빼빼 그렇지 가운데 하이씨 위 위 아래 위 아래 하하하하 아니 무슨 네옹 내 옷 전름칙하여? 어 으어어 아 아니 아니 기회가 계속 오긴 오는 하나도 어떻게 놔 왜 그렇게 놔 얘 위상해 저거 왜 저렇게 돌아? 빨리 해IRIIIIIIT 천천히 천천히 하지만 마지막 들어가고 좋아 구하러 진짜 최선이야 최선이야 아 이거 못 넣었는데 이거는 들어가요 이런거 울리면? 이거 ZD 베컴이라면? 이거 넣어야겠는데 시간이 안다고 QD로? 아니 베컴 크로스 크로스야 아 너무 나이 먹할라 그래 아 뭐해 어 이거 그러다가 어 깜짝 놀랬네 2골? 2골이다 2골은 가능하다 2골은 가능하다 진짜 잘했다 그래도 잘했어 진짜 잘했어 2골이면 일단 묵은거야 지금 우리 팀은 5골에서 늘어나질 않네 한골 먹히면 4-2-3-1 스쿼드 해 놓고 그냥 내가 6골 넣었어 아 얌정씨 좋았어요 아 진짜 한골 진짜 깔끔했다 잘 먹었고 와아 아니 뭐 도연이만 누든게 아닌데? 그래 놓고 너 울프팀으로 한거야? 아니 그거는 울프를 그냥 깎고 싶은 나의 본능적인 욕망때문에 그런거죠 아니 나나 이이고지 무슨 불만을 갖냐고 그렇지 진짜 우연히 수리를 좀 울프가 진짜 어이가 없었겠어 자 자 울프 화이팅 울프 화이팅 울프 가자 제발 유효 제2드 한번 시원하게 때리자 제2드 앙마 가자 제2드 앙마 가자 도연이가 잘해 도연이가 잘해 도연이 전개가 좋아 야 이 개 혼란되지 야 뭐야 도연아 도연이 아 도현이 잘한다 그냥 잘하잖아 그냥 든든하잖아 왜 도현이가 저한테 7대0이라는 그 가능성을 생각했겠어요 아니 전축해선 진짜 이레규라야 명사야 자 1대0 쓰자 이제 한골 동점까지 아냐아냐아냐 괜찮아 괜찮아 혼자 튀어나와있어 플래티넛으로 가마차기 있어 하던거야 하던거 그니까진 이겨주니까 나이스 아니 근데 우리가 지금 이기고 있어 우리팀 이레규라 2명이나 있어 우리가 1점 이기고 있는거라고 생각하면 돼 맞아맞아 아직 제트디 악마 제트디 안썼어 지금 등가교환 안했어 아직 그 손톱하나 응 갖다 맞추고 해야되잖아 도현아 뛰쳐나가지마 얘 수비수로도 제트디 때리는데 오우 좋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시간 끌면 좋은거야 나이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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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악마 없어 없어 나이스 천천히 가자 여유있어 나이스 나이스 시간 주면 되지 천천히 해 천천히 해 천천히 나이스 나이스 저거 그렇게 하는거야 투터치로 가지 약간 날먹하려고 그러는거 같기도 하고 한 번 거쳐가지 날먹으로 이렇게 돌리나? 야 잠깐만 1대0 한 번에 갈라 하지? 아.. 도연이 진짜 급해 빙이 하나? 도연이 급할 필요 없는데 너무 급해 아아야야야 아아아아아아 슛! 위로도 나이스! 나이스! 이게 펜션이지 이게 도연이지 독점이야? 야.. 돌아왔구나 도태식이 그래 도연아 이거지 이렇게 만들었어야지 진작에 그럼 A로 패스한거에요? 못산다는 말은 하지않을게 어? 나이스! 들어갔는데? 나이스! 홀랑 홀랑 우리 팀 다 각성해버리잖아 지금 아니 홀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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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는거 좋았다 아아.. 진짜 홀랑 들어갈때까지 기다리는거 질였다 잠깐만 잠깐만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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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너 이씨! 제트디 악마! 돌아왔구야! 아니 제트디 악마! 어 내려서 SD 못 떨어진거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아니아니아니아니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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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마! 악마! 제트디 한거져봐 아니 근데 너무 급해 얘 보여 너무 제트디 하려는게 보여 괜찮아 괜찮아 공격권 공격권 그냥 전공 살렸구나 그냥 올려 어 좋아 제트디 가 제트디 존? 아니아니아니 아 씨 아 꽃 깨져 씨 아 네드배드 강화 보여줘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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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가운데 어차피 가운데 나이스 마이제관 좋아 나이스 왔다 아니 왔는데 왔다 델피 왔다 아니야 아니 왜 아니 뭐해 왜 안 때려 제트디 나이스 수비 나이스 수비 아우 아 얘는 그때 내가 보니까 니어 제트디를 모른다 동점이면 세트 이긴 사람 아니 도현이가 한골 넣어줄겁니다 아니 동점이면 그 아래 그렇지 홀란드 왔다 나이스 쭉 아니 쭉 드립을 치고 싶다지 저걸 왜 바로치 아니 홀란드가 뭐 슈퍼맨이야 안 뺏겼나 아래 위 그렇지 갈겨 네이저다 네이저 아아 네이저 아 아 미치겠다 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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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대로 마음대로 한 번 하죠 헤딩 어 키퍼 아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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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바로 아 수비가 저렇게 많은데 저길 들어가겠다고 기어들어가네 아 안돼 아니 제발 제발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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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 끝나지 않나 위 막으라고 아 맞아 날두야 제발 사우디 희망 신바두의 대모 안 돼 안 돼 어 동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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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떻게 되나요 레이스 결정전 해야돼 애교라니 그거 어때요 3대3으로 결정되는거 팀전이 차라리 어 팀전 3대3 팀전 이거 어떻게 해야되나요 세트승으로 그러니까 지금 나온거 안정했네 근데 이건 안정해버렸어 3대3으로 하던가 아니면 아예 그냥 다음 세트에서 결정을 내든가 2세트는 뭐하던데 2세트 게임 아 2세트 그냥 승점 승점 2대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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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세트로 가는거죠 아 2대2면 또 3세트 가 그럼 3세트에서 승부되면 아 3세트 가? 어 좋아 3세트에서 승부돼 묶고 더블 가 원래 3판 2선이었으니까 그래 원래 3판 2선이었다 심전이에요? 근데 실차가 재밌다는 의견들이 많은데 어떻게 득실차로 가? 심전? 아 득실차 한번더? 득실이 확실히 쫄깃하긴 해 어 이게 쫄깃하긴 해 마지막까지 모르잖아 어 마지막까지 모르니까 올라가세요 어 어 어 이번엔 유지가 이겨줘야지 어 뱅인가보다 상대 누가 온가 오케이 아니 이거는 진짜 한 6골 넣어야 되는데 6골? 내가 5골 넣었거든? 얼마나나 보자 전술 수정 아 이거 선택해야 돼 다모 다모도님 올라와주세요 전술 수정해야 되나요? 아니 왜 너네 누구 예상했는데 예상 안했어 우리는 그대로 저기서 다시 활성님 넣어줘 어 현이야 천천히만 해 아 진짜 골 한번만 넣으자 진짜 호니랑 해보는데 느낀게 선출골을 빨 터트리는게 중요해 그래야 이게 하는 사람도 마음가짐이 가벼워지고 상대도 이게 맞아맞아 패배의식이 생겨 그렇지 백패스 좋고 나이스 패스 호니 좋다 하던대로 하자 아니 색깔이 보이는데 왜 거기다 패스를 해 나이스 아니 빨간색이랑 딱 구분되잖아 어 너무 달리는데 아 여기 제트기가 아닌데 아 이다 이다 아 베이지 80번 뭐야 저 새끼 진짜 아니 이게 가까운데 오 아래 그렇지 아까는 안 했었어 저렇게 할 때 그냥 올려 그냥 올려 그렇지 아니 오우 모자르다 머리가 모자르다 진건 아니지 머리가 모자르다 깻잎 한 5장 지면 조축 탈퇴시켜야지 진짜 아 진짜 그건 아니야 그렇지 신봉 도작권으로 연료해야 돼 구석 주장제 구석 주장제 구석 주장제 구석 주장제 색깔 맞추기 그렇지 도자기 바로 주고 그렇지 그렇지 색깔만 맞춰 아니 이거 침착하게 죄송한데 이거 지선님한테 추가 결제 문의 좀 넣어야겠는데 일부러 더 지르고 싶었어 다음주에 챕스다 아래 그렇지 색깔 맞추기 근데 저도 아까 20분 넘어서 넣었으니까 믿어보죠 오우 달라졌어 달라졌어 뒤로 주는 거야 일단 앞으로 오 좋은데 아 나쁘지 않았어 줄 때 없을 때 뒤로 주는 거야 이거 하지 말자 했는데 크로스의 양마 이거 저것처럼 알기로 했는데 오우 잘 봤다 다시 에이크로스 장착했지 오 됐다 아 이거 파 나이스 CD는 뭐야 CD를 한다고? 와 발론테니톤 Why always me 오 좋아 고종훈 적토마 앞으로 어 그렇지 어 포파메케노 이거 퍼터 있었으면 갔다 그니까 퍼터가 없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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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그 시간 왔다 그 시간 왔다 27분 왔다 베리시치 나이스 레비 나이스 정성렬 아니 활맞어 천천히 가서 지는 거 아니야 이거 바로 다시 패스 아니 앞으로 주지 그거 됐어 됐어 색깔 맞춰 좋아요 좋아요 좋아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아무도 안 붙었는데 왜 저거 논스토로 때려갔어 안 붙었는데 왜 어떤 치를 해 가운데 아 이거 이거 넣어야지 못 넣을 것 같아 못 넣어 못 넣어 아 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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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으악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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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이거 이게 뭐야 이거 긴장 풀렸어 이제 긴장 풀렸어 긴장 풀렸어 아니 영혼한 리베로 홍명보 진짜 나 영혼한 리베로 어 아니 왜 공을 공을 왜 안보시 리베로는 토스하는게 맞아 저게 리베로 역할이야 공을 왜 안보시지 헤딩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아 제발 걷어내 걷어내 아니 왜 왜 왜 왔어 골에 골에 나이스 아이씨 아 제발 1대0으로 끝내 1대0이면 나쁘지 않아 전반 1대0이면 아니 이게 한골은 진짜 아닌데 최소 최소 다섯골 가야되는데 안 쏘 불겠다 불겠다 그렇지 아 아니 뭐하세요 아니 홍차 잘한다 잘한다 괜찮아 가운데 앞으로 그렇지 위로 위 그렇지 올려 그냥 올려 그냥 올려 그냥 올렸어 오 오 야이씨 이거지 그렇지 천천히 오 오 오 오 오 아니 너무 약해 아 오 오 뭐하냐 아니 뭐하냐 얘 이거 방금 진짜 먹으라고 쳤는데 야 왔다 왔다 욕이 오 뭐하는 거야 제발 제발 아주 10분 남았어 가운데 가운데 버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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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트 디디 아 진짜 제발 제발 왼쪽도 제트 디디 정면 따윤니 늘었어 늘었어 파이어 아니 붙기 전에 패스하라고 나이스 이키 뽑고 싶어 저거 한골도 따윤니가 넣은거야 저도 홍명보 감독님이 넣어주신건데 저거 아 맞네 승환이가 한골 넣은거야 진짜로 맞네 아 이거 잘했다 잘했어 잘했어 위 승민 아 아 자기 패스가게 약간 아쉬웠다 그치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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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유비우상철 미쳤다 미쳤다 야 패스 잘하는데 어 너무 급했다 이거 한번 거치고 가지 그쵸 야 아까 진짜 딱 한골만 넣는다고 그러고 일부러 그러는거야 10위로 제발 아 제발 마지막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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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봐 1대0이면 선방했다 진짜 선방했다 나이스 나이스 이거 변수인데 이거 진짜 변수인데 나이스 변수 발동 때려 나이스 나 저기 파 존나 세게 때렸으면 들어갔다 했는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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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방했다 진짜 그래 오늘 두 번 20만원 벌자 오늘 20만원 어 진짜 다행이다 아 슙도 많이 했어 잘했어 이번판 진짜 잘했어 나 진짜 잘했음 진짜로 아니 이게 말이 안되는데 진짜 잘했음 아니 골도 그거 상현이가 나온거임 머리가 내려감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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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데 웃고 있어 gang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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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경 가현수 아 아 진짜 상대가 잘 막아가지고 그 키퍼가 잘 막아가지고 니가 슛만 좀 할 줄 알면 무조건 두껄이야 아 쏘리 쏘리 와 진짜 잘했어 난 솔직히 이번에 진짜 감동이었어 다음 울프 나오지 않을까? 아 근데 다음에 실대 한국 축구도 좀 실현해봤어 1점밖에 없으니까 틀어서 내가 나갈까? 기세를 꺾어버리잖아 기세를 꺾어버리잖아 니가 쏟아 넣어야 된다 진짜 도현아 그럼 한 100번 넣어야 돼? 한 100번 넣어야 돼 아니 그 정도 기세로 최소 2점은 벌어올테니까 알아서 해줄 수 있잖아 아니 3점 이상 벌어줘 3점 가자 아 3점 내가 벌어와 볼게 너 그리고 약간 급해질 때 있더라 후반에 너 잘하잖아 만드는거 너 잘하잖아 도현아 왜 자꾸 급해져 지금 그리고 뭔가 동숙이 형 나올 것 같기도 해 동숙이 형이 약간 동숙이 형이 약간 난 뭐라그랬 줄 알아? 3골 놓고서도 이래도 팀원들한테 면목이 없다 한골만 더 넣을게 막 이러면서 난 농락했어 내가 복수해줄게 아니 한골 더 먹힐까봐 조마조마 했으면서 뭘 더 넣었어야 됐는데야 안 먹힌걸 잘해둘라 진짜 너가 뭐라 붙였어 후반에 뭔소리에 수백을 받았다고 수백을 받았다고 니가 기회 훨씬 많았어 진짜 이거 진짜 슛만 좀만 익숙한 슛 몇개 나왔으면 그냥 2대1도 그냥 가능했다 2법 했어 진짜 5만원이면 몰입이 안돼 바로 산지직성 10은 돼야 몰입이 되지 보낼까 보내야지 자 털어보자 한번 가보자 잘해보자 보여줘 가자 가자 띵보영 뺏야 자네 몰고 형이 제일 트롤하는 것 같아 요즘 alright 활발파이팅 4대형 가자 김민재 써 김민재? 김민재 안쓰지 안써요 김민재 써 김민재 어차피 올려 어차피 10,DR.로bene 어 뭐야 으어 뭐야 어제 뭐야 방금 트리블 차 10,차 이렇게 미쳤다 미쳤다 뭐야 여기 뭐야 야 아니 ZD하러 안 내려오는 거 아니 월드컵 좀 한반도인데? 네! 원래 ZD 할 때 ZD하는데 아 도현이가 해줄 거야 도현이가 해줄 거야 도현이가 에이크로스야? 아 여기서 사고 나면 안 되는데 어? 안 나 사고 안 나 사고 안 나 어? 그만 어? 뭐야? 나이스! 차카마 사바리 아니 왜 이래? 된다 된다 나이스 유다리 얘 왜 이러지? 내가 직장감을 너무 안 줬나? 언제나 변수가 일어날 수 있어 스포츠도요 아 진짜 이게 맞아 심리 게임이야 멘탈 게임 나이스! ZD 나이스! 트라이 아 근데 살아났다 역시 두 개 헛 쉽게 쉽게 가 쉽게 쉽게 잘하는 거 그렇지 해 하는 거 해 아니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야구하고 있어 지금 아니 뭐야 누구한테 준 거야 야구라고 슈퍼한테 준 거 같은데? 천천히 천천히 그렇지 주고 들어가 그렇지 천천히 오 나이스 그렇지 올려 지딜 scholarships 아우 씨 또 반대 WRAR 사룹 piston 혹시 세 개의 다리 아니 이걸 막아? 완전 DD 가기 정도 되 나이스 나이스 컷 oglo옹 나 이거 나간 건데 또 시민 DIRECTOR 막아준 거 같은데? 원래 나간 거 아니야? 이거 띵 보형에 복수 띵 보형에 복수 파축 네데 Mike 네드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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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근데 지금 흔들려 흔들려 가난해야 해 이거 언제 먹혀도 안 이상해 이게 체급 오해라 시타인지 게이트야? 좋아요 필포는 좋다 방.. 방구제야 언제.. 나이스! 마이크! 떡배! 이게 떡배야 그래! 이게 먼지야 아니 덕배도 해도 미쳤어 그냥 근데 보니까 느껴진다 한 체급 이상 차이가 나요 아니 근데 진짜 확실히 도현이 그.. 눈으로 딱 1점 찍어누를 수 있다 정도지 그 이상은 안 돼 오 좋아 안 밀려 안 밀려 눈 찍는으로 딱 1점 저거 여러분 다시 보고 싶으신가요? 도현이 그.. 챌린저 뭐여가? 어? 뺏떡을 뺏떡을 뺏떡 또 안하던 거 한다 또 아까 그거 꼴막 봤다고 헤딩으로 한번 넣었다고 다 되지! 하하 다시 돌아와야지 제트 디아러 오케이 그렇지! 오 닮았다 마레디 좋다 딱 슈트에 밖에 또 오! 아.. 좀 더 길게 했으면 홀란드가 그냥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길게 했어야 되는데 이거 나이스 아.. 어차피 다시 가져와 자 일단 전반 끝내 이대로 제발 우와! 이 똥배 미쳤다 똥배! 이 똥배지 이거 지샷 아니야? 야 이건 그냥 대각선 니야 그쵸 대각기죠 이거 어 야 와 이거는 그냥 갈겨버렸는데? 와 레이저 나왔다 그냥 중거리 평평 갈겼어 그냥 와 중거리 와 그냥 아래쪽으로 그냥 야 언제 우리가 무라하는 순간에 새걸 넣었는데? 야 아래로 뒤따러 어 그냥 뒤때려 버린거 같애 게이자가 80% 때려가지고 그쵸 어 와 우리 포구반은 저런거 못하는데 아 근데 도현이가 지샷 되지 않나? 제트 디면 안되지? 근데 근데 아직 저쪽 팀에는 불안요소 있어요 왜냐면 백상현은 5대0으로 이긴 아 야 우리도 5점차 만들어! 우리도 지금 불안해 더 넣어야돼 지금 더 넣어야돼 지금 더 넣어 그냥 라이브러리 만들어버려 우주 레이스 아직 안끝났어 그냥 진짜 콜드게임 만들어버려 도현아 그냥 본때를 보여줘 이거 먼저 하자고 했어 저쪽에서 승점 그러니까 5점이상 내줘야돼 어 보여주자 나이스 심리점 좋았다 더 넣어야돼 지금 더 넣어야돼 2점 갖고 난게 천천히 시간맞아 아 나이스 심리좋아요 나이스 어 그렇지 이게 제트 디디 아니 야 얘는 바로 튼거 같은데 어떻게 자세가 저렇게 되냐 이게 제트 디디 딱 준비하고 있었어 제트 디디가 잘 만드네 그러니까 미리 자세를 준비하고 있으면은 저게 바로 차도 되네 원터치 제트 디디가 딱 딱 그 구심껏 구심껏 아니 장난 양심 없네 진짜 아 이거 되는거야 되는건 됐어야되는데 나이스 나이스 아니 여기 심쿵이 안맞고 있는데 나이스 나이스 수비 야 몸으로 잘먹었다 진짜 좋았다 예측 아니 그냥 주지 왜 자꾸 드리블쳐 미친놈이 아니 줘 왜 고민해 왜 고민하는거야 나이스 나이스 아니 왜 팩스가 늦어 아니 당근행님 우리 지금 3점차인데 너무 야박한거 아니야 아니 얘 또 여유부리잖아 이것도 이기니까 아 그렇죠 맞아 4대1 되니까 여유부리는거 1대3은 지금 잘하고 용서하고 싶지 않은거야 우리가 부담스럽잖아 우리가 아 그치 그치 여기서 아니 5점차도 아까 동숙씨 5대0인데 졌잖아 아니 좋아 9점차도 내고 그렇다네 아니 동숙씨 5대0인데 졌어 저쪽도 아 치가 콜드게임 한다며 말한게 있으면 좀 어 소재량만 없어져야돼 이거 3골 더 가자 아 이게 어? 홀란드? 네 니어 니어로 나와? 니어로도 니어로도 되네 니어로 차야지 이거 아니 이거 솔직히 말하면 나나 약발이어도 아 6대1이면 이거 뭐 좋아해 4점차 아 와 씨 홀란드도 약발 이거 가차없네 아니 여기서 많이 넣어야 우리가 부담이 덜 양장님이랑 나랑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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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긴다면 보장이 없어 그리고 상대팀은 더 부담돼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어 이게 뒤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넣을 수 있을만큼 넣어야 돼 나도 두슬리형이라서 5대0 된거지 뭐 3님이나 이런 사람 있으면 담반돼요 어? 뭐 그렇게 차이 난다고 참 맞아 니 아직 안했나? 했나? 했어 했어 나 누구야 어? 아 안돼 안돼 어 급해졌다 어 나도 뱅시 씨나 뭐 이런 사람 만나면 약체 만나면 할만해 이건 참사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좋아요 5대1 근데 1점은 너 줘야 그래도 7조 박은 거 억울하진 않잖아 5대0 나면은 7조 박은 거 억울해요 몇 대 몇 몇이지? 5대1 대0은 5대2 5대1에 1대0이니까 우리가 지금 3점차 이기고 있어 2점? 2점차 앞서는 거 아니 3점차구나 3점차 아 됐다 조금 여유있다 너무는 아니고 울프씨가 아예 고장이 나버리셨어요 아이 울프야 너 에휴 그래도 1점 높잖아 우리 팀만 있지 지금 우리 누구 나가지 이제 저 팀 누가 나올까? 내가 먼저 나갈까 그냥? 그럴까요? 아니면 뭐 어떻게 할래? 얘기나 들어볼까 내가 먼저 나갈게 얌얌님 마지막에 해도 괜찮죠? 아 아니 여기 채팅창에서 얌얌님 마지막에 약가슴 약가슴이라고 군대감 군대감 아 그쵸? 아 그쵸? 예 아 3점 우리가 형 내가 4점차 내고 왔잖아 아 그럼 이렇게 부담없게 만들어주면 판 다 딸렸는데요 누구죠? 누구신가요? 철승입니다 밑에 내려가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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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우리는 중요하지 않아 뒤에 사람들이 중요하지 우리는 적당히 그냥 치고 받죠 중요합니다 아 적당히 치고 받아요 5대0 만듭니다 5대0이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갑니다 의중씨 미안합니다 미리 사과드립니다 예예 io j 에휴 c 고 고 고 고 아아아아악 큰일난데 아 큰일난데 아이고 큰일났네 음 벌써 2점이야 음 나이스 어이 아 지금 만만치 않네요 예 메뉴 쎕니다 쎕니다 어 뭐야 이거 패스 아 아 아 아 아 아 좋아요 자 후반전 많이 남았습니다 좋습니다 오 오 절대 없네 절대 없으면 천천히 가 로윈패스 로윈패스죠 측면으로 좀더 넓게 벌려줍니다 이동하는 파파일레아 어이 뭐야 이게 아니 에어어 거기 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 한골이라도 더 넣자 그래야 우리팀이 편해 한골이라도 더 넣자 뭐야 어 뭐야 대단한 선방입니다 키퍼가 주인공이 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오늘은 이 키퍼가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어 좋아 아아악 야 망했는데 좋아 좋아 아 5대1이야 아 좋아 아 망가졌는데 아 내가 이거 망치나 아 내가 이거 망치나 응 선제골 중요했어 아오 아 아직 괜찮아 아직 괜찮아 아직 괜찮아 안골 더 안골 더 안골 더 안골 더 안동숙이 편하게 아 나도 앞골 더 아 이동합니다 카제미루 자 이제 7분 남았습니다 다시 넘겨줍니다 1패스 아 좋은데요 아 좋습니다 멋진 플레이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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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했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중발이 말려가지고 아 아 중발이 말려가지고 아니 그 이렇게야 재밌죠 또 게임이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그게 아니라 중간에 좀 말렸어요 아니 이거 완전 그냥 아니 중간에 제가 좀 말렸어요 아니 벽랑 끝으로 그냥 아니 이래야 또 재밌죠 그 게임이란게 한 점 정도는 이기해줘야지 이걸 0 대 0으로 만들어버려?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걸 고대로 반납을 하냐 와 아니 중간타임이 좀 말렸어요 제가 아 중발이 좀 말려가지고 형 저도 5 대 0일 때 좀 말렸었어요 그치 말리면 좀 어렵더라고 말리면 그렇게 되더라고 와 지금 우리팀이 베컴인가요? 핀색 핀색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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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런 그림 만들어주려고 이게 김성돼지 이게 김성돼지 이게 김성돼지 내가 만들어준건지 이거 다 그림을 다 그림을 방송각이잖아 다 알잖아 스트리머들이 왜이래 지렀다 지렀다 그치 나도 딱 그 쌓을만큼 우리팀이 마녀알만큼만 싼거야 그치 나도 딱 그만큼 싼거야 아래 한골 넣었을 때 그 그치 어 뭐야 어 접었어 이거 이걸 접어? 아 쿨맨 굴리트 휘는 자 아직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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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위에 OH 울세 3분의 1이야 어 아 근데 이게 중앙이 너무 무서워 이거 진짜 이렇게 하면 나노 으항 아 으ark 솔직히 5대0중에 아까 저렇게 넣은거 한골은 솔직히 삐받고 들어갔어 아 근데 저기.. 저..저기 디딘다가 그냥 그냥 니허성산이 낫긴 했을걸? 어떻게 할까.. 와.. 위로 누른척하면서 아래 좋았다.. 좋았다.. 위로 누른척하다가.. 또 또 또.. 그렇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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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얍얍이셨구요! 이게 얍얍이지! 아이고 빅맨 박아버리에 나와! 이거거든! 아이고.. 아이고.. 야.. 이기에서 얍얍은 각성하는거야 그러면은 설수형은 5대2로 이기고 10만원만 빨렸네 그러니까.. 아니 내가 이겼으면 얍얍이가 각성했겠냐고 야 열어! 문 열어라 그냥! 문 열어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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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스~~ 아이스~~ 잘 먹겠습니다! 저는 철수형이랑 샘샘할게요 그러면 에이.. 어.. 10만원씩 서로 샘샘하면 되니까 난 누구한테 맞지? 너무 좋았다.. 아까.. 도현이가 나줬나? 어.. 그럼 도현이랑 울프도 샘샘이고 샘샘샘샘? 아 오케이 오케이.. 얍얍이도 샘샘이었잖아.. 얍얍이도 누구지? 점산받아야지 또.. 얍얍이가 아까 누구도 그랬지? 다행이다.. 마이너스 형.. 아 아까 어깨에 집 내려놓으라는게 이런 놈이었어? 아 나 10 받아야되는게 아니라 그니까.. 아 이거 20만원짜라.. 20만원빵이요? 어? 아 이거 20만원빵이야 20만원 했었어요? 아 얘네 나 걸쎄.. 아니아니야.. 아니아니야.. 아까 우리거로 친구치고 했으니까 아 무꽃떠버리 그게 10만원이야 얍얍씨 얍얍씨 절박하니까 잘하네 괜찮아.. 제가 만들어드렸잖아 얍얍씨 형들이 뭐가 괜찮고 안 괜찮고 노는 이 새끼들아 형님 전 아무것도 안 하십니다 동숙이 형만 2패고 당군이 형만 2승이라 동숙이 형이 당군님한테만 20만원 주면 되고 나머지는 2만 포인트 주면 되고 나머지는 상관없습니다 와 그럼 다 0이고 유일하게 저기만 20씩이야? 예 양념씨 좋아 너무 멋있었어요 야 성규야 내가 약간 빌드업한거 알지? 동숙이 형 저렇게도 넣게 만들어가지고 야 나도 말해주는거야 얌얌씨 여유생겼으면 졌을거야 멍석 깔아줬어 그치 제가 주인공 만들어드렸잖아요 얌얌씨 만약에 진짜 이기는 상황이어서 부담없었다 그럼 내가 졌을수도 있어 열심히 절박하고 얌얌이보다 3가심인 애가 있었어? 아이 진짜 주인공이 그렇다니까 이거 프레임이야 나 진짜 아 그래 아니 진짜 야 성규야 너 돌아왔구나 이게 얌얌이지 돌아왔어 아니 이걸 어떻게 줘 아 진짜 철수 형님은 진짜 화나실만해 아 나 상승을 그 뒤엎고 그렇게 스테오를 이겨주셨는데 원래 약가슴 약가슴 그러는데 동숙이 형이 원조 칸가슴이었어요 원조 칸가슴 아니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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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잠깐 동숙이 형 꼴말 더 넣어주시면서 써요 그러면 한 번 더 해? 아니 어디서 치지 말고 좀 시끄려줬어요 아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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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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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손으로 복부했어 형 아니 그러면 우리 단판으로 한 판만 더 할거야 단판으로? 아까 단판에서 말고 일을 똑같이 하고 단판으로만 단판으로? 어 4대4 딱 하나고 그러면 캠으로 가려 어 캠으로 가렸어 좋다 대신 효니팀에 도이 줘야지 철두철미하나 어 근데 도현이는 도현이 상대가 누굴지를 모르겠어 도현이 상대를 누굴 해야돼? 없어 그니까 너를 붙인거야 내가 보긴 없어 도현이가 좀 원하덕이네 도현이도 원하덕이네 그럼 이렇게 하자 그리고 따요니 그 핸디 주고 도현이 핸디 주고 이거 방식 도입하기로 아니면 이러면 어때 옷을 똑같잖아 아니면 울프뱅을 묶어 따뱅 울 울프뱅이랑 따요니 도현 울프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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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도 도현이 만나면 이게 참 그러니까 그러면 딱한을 하고 싶으면 딱한을 하고 도현이 묶은 다음에 동숙이 형이 두 명 먼저 뽑든가 어 그게 맞지 그거면 그게 맞지 동숙이가 두 명 먼저 아 그게 맞다 도현이 뽑았으니까 두 명 오케이 그러면 나는 인간 상성을 좀 지울게 오 나는 야 야 야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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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잠깐만 얌얌 울프뱅다고 울프 형 또 갈게 만나봐 해만해 우리가 한 명 나머지 3명 중에서 1명 뽑는거야? 아 2명씩 뽑고 온거야? 이제 철단 중에 고르는거야? 아 이제 철단 남았다 철단 아 그쪽에서 고르는거다 이제 뭐 알았어요? 단철도! 단철도 동수령이 골라! 아니야 아니야 그건 너한테 양보할게 아 난 뭐 상관없어 양보가 아니고 당연히 니가 뽑아야 되는건데 난 뭐 아무데나 가도 생각했어 철로수심이 형이 더 잘하는거 같기도 하고 보면 야 요현아 너가 정해라 내가 고르겠어 어 단철 아 근데 방금 경기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아 그래 아 뱅철단 남았다 뱅철단 아 나도 남았는데 어 뱅도 남았어? 어 뱅철단 남았어 뱅철단 아 뱅은 자동으로 간거잖아 야 뱅.. 아 울뱅 붙어있어가지고 아 야 뱅 남았으니까 뱅은 그럼 우리팀이고 나 제접 좀 할게 나 컴퓨터 제접 좀 철.. 철.. 철수 형님 뽑자 우리 그래 그래 오케이 오케이 우리 철수 형 그러면 철뱅 도단 철뱅 돋다 당부장님이 이길 차례 철뱅 돋다 그럼 뭐 스코어 그거 핸디 안주나요? 따윤이랑 아까처럼 그냥 점수로 하자 따윤이 2점이랑 도윤이 1점? 그래 나 1점 줄게 아 그냥 그러면 승패로? 승패로 하는거 아니야? 점유가 득실제로 그냥 하는걸로? 득실제로? 득실제가 맞아 득실제가 끝까지 몰라서 이게 맛있네 어 그러니까 득실제 괜찮은거 같애 아 오케이 오케이 어 그러면은 득실제는 핸디 없이 해요 핸디? 핸디 없이 가 철뱅 도단 철뱅 도단 이게 뭐야? 그럼 카놀리 아 아니 아까 5대6으로 이겼는데 그거 팀원이 잘못한 거 5대6으로 이겼는데 배기중골이 맞나 싶기도 한데 아 우프 형만 저격하면 되는데 도현이만 안 만나면 고맙습니다 몇 번에 한 거 조금이라도 보여줄게 몇 번에 나올까 도대체 우리 팀이 도현이를 잘 마음 막으면 아 뭐야 이게 뭐 야 근데 이거 오비잖아 아니 배추골 롤을 모르나? 대놓고 오비잖아 시작 좋다 아 캠호 이거 혹시 키턴했네 또? 나이스! 우와 리디거 이게 리디거야 이게 리디거지 이래서 뱅 꾸무면 오케이 야 좋다 출발 6분만에 꼬모 키턴 저분도 5대0 당해봐야돼 그래 5대0 넣자 나이스 너 담아가 벽이야? 아니 칸님이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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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잘하지 아까 마지막 파는 아니 5대0 했잖아 마지막에 져서 그렇지 계속 잘했어 얌얌님이 잘한거지 칸님이 못한게 아니야 아 그럼 상대가 나빴다 아 이해 뭐지? 나 이해를 할 수가 없네 피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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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오늘 진짜 주사위 미쳤네 오늘 마이너스 떴는데 오늘 배준식씨 면도 안 했어요? 검문수염 못했나? 마음 급하다 지금 어 왔다 왔다 아 딱 나왔다 오 근데 공으로 나와 오오 아 그럼 저트라이 사이로 들어갈만 했는데 아 좋아 흐름 좋아 오 뚝배기 무서워 도사 역습 가자 역습 가자 못가 못가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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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배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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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나이스 생각이 많아 파울인 영 montón 영리 한만치 영리 한만치 영리 한만치 아 생각해봐라 별로 안영리했던거 같은데 아니 이건 반칙 안줄게 사람 너무 많은데로 위쪽에 위쪽에 그렇지 나가라 나가라 자 내려오쥬? 나가쥬? 나가쥬 나가쥬 뭐야 아 이게 뭐지 너무 쎄쥬 너무 쎄쥬 안이 춥구요 쎄쥬 아니 왓사 괜찮나 이거 턴했는데 나이스 오! 다시. 붙어야 돼 붙어야 돼. 붙어야 돼!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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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야! 이거! 아 이거지! 이야아! 이건 못할 뻔했다. 제트 뒤 각만 계속 돌니. 각 나올 때까지 돌네. 아 이거 계속 빙글빙글 돌면서 결국은 감아차기. 아니 씨 또 왼발 약발 4에요? 양발이에요? 양발 아니야? 나 몰랐어. 아니 계석인데? 아니 근데 백님 돌아왔는데 이거? 어 백님 백님 듣기 왔어 어 지금 돌아왔어 이사람이 몇판 하다보면 손이 좀 풀리는 것 같아 정신이 좀 차려나 아 이거 벤 7회리기 안된다 아 아직 지고있는거 아니니까 천천히 해봐 어 이런것좀 하지마 팀 접면 압박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누르는거잖아 저런거 왜하는거야 아 제발 반대쪽 봐 그렇지 아니 F1 F4 심심하면 누르나? 아 그냥 이런걸로 괜찮은거랑 손가락 심심할때 막 그냥 와따리가따리 그렇지 어떻게 할거야 와 이게 조콜이지 조콜조콜 더블조콜 어 이게 뭐야? 이게 들어가? 이게 진짜 아니 조콜이 된다고? 아 조콜되지 조콜 비싼네 아니야 저것도 한 1조 하자야 진짜 500억이야 500억짜리야? 아니 500억이 아니 1000억 안넘어? 어? 나도 1조 되는줄 알았는데 그냥 500억으로 저렇게 한거라구? 어 뭐야 어 잘하는데? 어 어제뻔갔고 아쉽다 아쉽다 이건 조금 아쉽고 이건 못해서 그런게 아니라 그냥 운이 없네 아쉽다 그리고 또 골 때도 맞으면 안 돼 우리도 아다리 줘라 오오오 니어 니어 키컨 봤어 니어랑 바로 때리지 아니 뭐 키컨 보고했어 아 키컨 왜 이따구로 해 차라리 가만히 있었으면 막았겠다 그니까 아니 근데 저거는 수비를 잡고 저걸 막을 생각을 해야지 가만히 있었으면 못하겠냐 가만히 있었으면 못하겠냐 왜 저거를 키컨으로 하는거지 가만히 있었으면 이 형인데 동숙형이 그냥 파디디찾으면 저거 키컨으로 막아줘 근데 안했잖아 아니 근데 푸따기가 무슨 키컨을 하고 있어 그냥 수비를 막는거 아니야 수비를 하면 되지 왜 굳이 아니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러실 수 있지 땅고님이 제일 뭐라했었어요 아 뭐 땡 어이구 너무 침착했고 진짜 잘했다 동숙씨 형은 돈 좀 따보자 침착 100% 침착 200% 침착 200% 나도 본적 있어 자 이제 막아 나이스 나이스 민 거 있어 민 왔어 아니 백이 마지막 세 번째 골 먹을때 그 약간 키컨 역겹긴 했지 그러니까 나를 너무 고스로 봐 수빈타 초과로 하지 아니 백님 무슨 아니 슈퍼챔피언스에요? 아니 무슨 키컨은 왜 하는거야 억컨 진짜 지렸어 억컨 앵캠가 맞나봐 야 나를 조수로 본거지 그냥 같은 쯤에 이제 끝났어 아니 야 기본기부터 충실하라고 기본기부터 사람아 둘 다 돼야 되는데 하나만 되니까 그리고 키컨으로 날목하니까 수비가 안 늘어 배준식씨 진짜 개털리네 근데 준식이가 나랑 할 때마다 키컨으로 막아가지고 그게 지금 끝나고 나 몸에 이게 팀이야 진짜 와 와 해주니까 진짜 깜짝 놀랐어 깜짝 놀라서 뭐지 했어 충실해요 기본에 무각이었을텐데 진짜로 그걸 열어주나 키컨 하다가 내려가자 우리 내려가자 당분님 예? 디코가 여기까지 들리던데 저한테 계속 거기로 주면 어떻게 쓸게 막 안그랬어 진짜 안그랬어 진짜 응원했음 아 진짜 안그랬어 저도 응원했습니다 아니 응원했어요 진짜로 잘한다고 아니 6분부터 아니 3분 5분부터 꽂아넣었는데 아니 저는 동수씨 응원했어요 별 틈이 없었어 우리 아까 동수씨 진 것도 사실 말이 안 돼 아까 그 따윤이 5대0을 이겼는데 그거 뭐라고 하면 안 되지 그죠 아니 오늘 그 저기가 우연히 들어왔지 그 전에 성적은 다 좋았어요 응 바리샤 맨유 동맹 굳건하다 그럼 유럽파에서 멋진 승부 한 만큼 여기서도 같이 그럼 우리 거의 캡스 결승이었지 나 지금 도현이 저 한 번 피하자 이번에 진짜 도현이 안 나올 것 같아 제발 도현이 한 번만 피해보자 진짜 도현이만 피하면 돼 내가 도현이가 초반에 안 나올 것 같아 안 나와 이번엔 안 나와 도현이는 무조건 맨 마지막이야 스코어 보고 나와야 돼서 이번에는 2점 차라 이거 안 나올 것 같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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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내가 나갈게 오케이 설마 이번에도 나오면 그냥 운명이다 이건 2점 벌어왔잖아 2점을 진짜 많이 번 거야 많이 번 거야 뱅산대로 많이 번 거야 2점 차만 안 나오면 너 진 거 아니야 어 많이 번 거야 어이 자 그러면 오케이 정하셨다고 했으니까 저 내려가겠습니다 어? 어 효진이 됐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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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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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지졌다 넌 지졌다 울프 화 잔뜩 났다 지금 아 진짜 큰일 났다 나이스 지금 관역 등장했어 그냥 백사로 100에다 쏴 200 쏴 그냥 쏘는 거야 계속 그 대포로 삑 가가지고 이제 어? 아 이거 진짜 딱 울프 형만 아니면 됐는데 진짜 쏜다 이제 제트디 한부 제트디 간다 백픽 좋았다 백픽 좋았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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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백픽 좋았어 탁기 등록 못하나 이거? 조작기 철수 형님 죄송합니다 제가 전판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야 뒷다가 자동불리 아니 근데 뱅이 따요리 상대로 한 꼴밖에 못 넣었잖아요 저 준식이가 문제입니다 아니 물리자 맞춰줬더니 그거를 양잠이한테 지금 이 세가지 아니 저도 죄송합니다 동숙씨 아까 5대0 했잖아 왜 다들 뭐라고 해요 동숙씨한테 아니 철수 형님이 그 한 점 두 점 더 내셨어야 돼 철수 형님도 소식이 좀 양심 없긴 해요 아까 나한테 2대5로 줘놓고 그죠? 어이없긴 해 진짜 일쎄 이편데 누가 물러 철수야? 다 이긴 줄 알겠어 그러니까 누가 보면 진짜 세탁기 너무 돌리신다 그러니까 초대 좀 따요리가 좀 늘긴 했어 야 울리자 그냥 상현이 아니요 당군님 얘 유니폼 바꿨다 낸 거 아니에요 캐나다 뭐야 그거 준식이 만나서 그래요 아니 국세 뭐 그런 건 줄 알았는데 빨간색을 낼 아니 차분인데 캐나다로 메이플 아니 지금 국정을 바꿔 메이플 차분 뭔데 아니 국정받고 나 우리 레전드를 아니 빨간색인데 그냥 대충 빨간색으로 넣은 거야? 아니 메이플 차분은 좀 그냥 대강 빨간색 맞춘 거구나 얼핏 보면 한국 같다 뭐죠? 아니 한국이 한국이야 멀리서 봐 멀리서 봐 어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진짜 안 말하면 물음 그렇지 와 그냥 돈 팍팍 쓴다 이제 곰팍 쓰자잉 야 아니 근데 돈을 효니도 안 밀려 근데 효니도 사줬는데 스커드 맞다 제트디 악마 열린다 널찍하다 제트디 와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야 기가 막히다 아니 진짜 효니가 제트디 쥐약이야 야 기가 막히다 야 저기서 어떻게 들어가자 와 장인이다 악뿌마 돌아놀다 울태씨 기가 막히다 진짜 기가 막혀 아니 재환이는 진짜 전공 살려야 돼 제트디로 가야돼 진짜 아니 성태야 지금 효니가 과녁 빨간색으로 해준 거야 지금 잘 꽂았더라고 지금 초보새끼 계속 뜨는 중 5분에 도현이 만나가지고 화나있어 지금 어 얼굴 좀 화많이 났어 지금 도현이한테 이거 5대 떡 그 이상 본다나 지금 도현이한테 땀 맞고 지금 화많이 났어 지금 아 효니 어떻게 어떻게 아 좋아 야 믿자 믿자 형님 진짜 전공 살려 그거 너 하던 거 해 이상한 건 또 메이킹 하지마 아니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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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사줘야 왜 이리 자 자 가자 가자 싼드로 왔다 아 오하 이 조두 아 그게 꼬주 아니었다는 걸 와 씨 뚝배기도 잘 쓰네 이거 에이쿠로스지 그냥 기가 막히네 그냥 그냥 에이쿠로스 이거 도현이 몇 점 내야 돼 이거 아 나 진짜 나 진짜 봉이 풀어야겠는데 아니 철수 형님 주식이가 진짜 어떤 짓을 했는지 이제 느껴지시죠 어때요? 진짜 주식이 1대0으로 full 진짜 장난이구나 어우 싸운다 싸운다 진짜 이거 무슨 짓을 한거야? 그러니까 뭐지? 왜 안 일어나? 아 비켜 걸리적거려 자 자 Why? 꽉쳤는데 o 쳑대로 어 bombs 아 쫄득 걸리다 맞다 악마 왔다 제트디 악마!!! 와 시원시원하다 형 느끼겠다 아니 세레머린도 안 해 그냥 스킨 때려 어찌 더 넣을 거니까 연습모드 운 이거 박문성씨의 말대로라면 20분의 3골이면 90불이면 한 10골까지 가능하거든요 계산법으로 두 자릿수 가는 지금 10대 0 봅니까 너 한번 넣어 좋아 넣었다 넣었다 길 막지 아 여유분 꿈틀 한번 했어 여유좋아요 아니 상현이가 중식이 상대로 선전해가지고 기가 많이 살았는데 여기서 한번 또 눌러주네 뱅이 아 그 울프가 그냥 미니맵을 안 보고 때렸나 있겠거니 하고 때린 거 같은데 뭐지 근데 나는 효니가 한골 넣었으면 좋긴 하겠어 이거 오늘 한골도 못 넣고 가는 건 좀 슬프잖아 이게 홍명구 하고 넣었어 홍명구 아아 홍보용이 아까 넣었구나 나 오비잖아 어 오비다 전반 3대 형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우당탕탕하게 같이 템포가 말려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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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런 걸로 막 뉴탈리스크 돼가지고 코닥닥하면 큰일이야 진짜 느낌있었어 어? 들어갔다 들어갔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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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쌍 가보자 한골만 더 넣어봐 일단 뭐 당분님이 이게 철수 형님한테 아까 그냥 아 동굽인다 위에 아다리였잖아요 그죠? 흠 아 서로 일생일패니까 흠흠 아니 이게 또 억매한다 아이씨 아이씨 울프 지금 제트디 제트디 공인했어 스스로 지금 그냥 이거죠 나 제트디 원툴 아니다 보여주고 증명하고 싶은거야 지금 괜히 흥이 상대로 아 다음에 보여줘 왜 이번에 보여주는거야 뭐 이상할 때 보여주려고 그래 그래 그거야 가자 악마 악마 재능 풀자 왔다아아 어 어 어 아이씨 울프야 너 제트디 원툴 아니잖아 원툴이야 가자 원툴로 가자 자자 원툴 가자 원툴 가자 돌고 제발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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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괜찮아 5점 차면 뭐 이거는 뭐 울프 상대로 3점 차면 뭐 싹에 먹었다 싹에 넘겹한 싸이씨 울프가 마지막에 제트디 보긴 했어 그럼 내가 서서는 우리 승물부려 이 정도면 잘했어 이 정도면 잘했어 이 정도면 잘했어 이 정도면 잘한거야 후반에 그 0골인게 좀 아쉬울 뿐이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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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잘했어 우편 잘했어 아니 이게 3골밖에 안 들어가네 아이씨 아니 3골이면 충분히 많이 넣었어 아니 그 들어갈만한 거 또 안 들어가고 아 오늘 다 맞네 득실 득실차가 5점 차야 5라서 좀 생각을 잘해야겠는데 야 무조건 무조건 도인이가 꼴등이야 도인이를 누구 상대 누가 상대 건지만 정하면 돼 매칭을 어떻게 이거 리벤지로 가야 되나 아니면 내가 얌얌이가 도인을 막을 수 있나 당구님이 도인을 막아야 되나 누가 가야될지 지금 그것만 얌얌이 어떻게 아느냐 조윤이 내가 보기에 조윤이 형이 내가 보기에 얌얌평이 그래 얌얌평이 내가 해본 사람이 내가 보기에 성태가 철수 형을 그냥 아예 그냥 이기는게 맞는거 같은데 당구님은 살짝 반반부잖아요 지금 그쵸 반반부 질수도 있고 이길수도 있고 그러면 약간 그러면 당구님이 고르세요 그냥 원하시는 나는 팀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당구님 자존심 승부 보시죠 여기서 이겨서 철수 형은 스코어 2대1로 이겨버리죠 오케이 오케이 내가 갈게 내가 갈게 내가 갈게 보여주자 그래 지금 그리고 또 설마 5대 지금 아까보다 더 여유있다고 아니 지더라도 내가 한두점으로 지면 네 진짜란이가 세골만 막아주면 되잖아 이길수 있고 질생각하지마요 형님이 더 잘하세요 예? 맞아 형님 더 잘해 아니 서로 죽어받은거지 그니까 그니까 근데 좀 세게 받았어 세게 받긴 했어 아까 지금 좀 명칭 우목하긴 한데 근데 괜찮아 다시 튕겨내면 되긴 하니까 응 여기서 이기면 어차피 세트소커가 2대1이니까 최종 순차야 여기서 보여주시죠 오케이 오케이 오목하면 다시 난 당구는게 철수 형보다 피파는 아아이 확실히 위라고 봐 아니야 당연하지 아니야 개인기 쓰는거부터 그냥 응? 그냥 철수 형은 스타러 가야돼 스타러 무슨 어딜 신선은 장기판에 안 어울리셔 여기 지금 어? 전통 맨유팬분이 계시는데 어딜? 종수가 뭐 위닝이랑 달라요 피파랑 종수가 뭐 축구를 알아? 사실? 그니까 뭘 알아요? 진짜 백오비치 쓰면서 무슨 에이시밀란이라고 진짜 뭔 백오비치야 봄머스 하냐고 봄머스 하냐고 팀이 뭔 백오비치야 지금 인자기로 낭만 호소하거든요 낭만 호소인 그냥 아니 저 인자기가 내 호날리로가 좋아 스탯이 그니까 비싼데 괜히 낭만 호소한다니까 그냥 아니 비싸죠 인자기 비싸 스탯도 좋아 인자기가 뭐 어때서 그럼 좋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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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도윤이에요? 어? 어? 갔다올게요 갔다올게요 어떻게든 막아올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막아보십쇼 나도 최선을 다할게 5,2,3 어차피 내 뒤에 냠냠비가 있다 난이야 가자 난이야 형님 다져도 되는데 맨더기는 제발 이겨주세요 제발 어? 이게 안말냐? 어? 뭐야 이거 왜이렇게 애들이 붕 뜨지? 어 왜이렇게 왜이렇게 둔탁하지 나도? 나도 썸만 좀 이상하지 않아? 그니까요 좀 많이 둔탁한데? 붕 떠 어? 말을 안듣네? 어? 어? 왜이렇게 붕 뜨지? 서브가 이상해 어후 뭔가 이상해 나이스 아 이거 왜 안들어가냐 아씨 꼴이 너무 안들어가는데? 아씨 왜이렇게 패스가 느리긴 하지? 아 아 아 아 아 아 정신 자리자 아 나이스 진짜 이거 1등이 안된다고? 아 아 아 아 사실 암 하아... 아아아아악! 결국 먹히네 아아... 와우! 와우! 와아... 빡세다 빡세 아아... 씨... 안돼! 마가마가마가 철옥평... 없사다... 아아아아... 크... 흑... 아아... 아아... 아 90분인데? 3분이 아는 타임 자 난이 한방 있어요 코날드의 볼터치 파란 아아... 씨...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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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씨... 씨... 하아... 하하하... 하하하... 저다다... 씨... 퍽... 아아아아아아아아 오라이도요 아하하 1등이 뭐 잘 막았지 뭐 아아아아아아아아 1등이 됐지 뭐 아이 트월아 고생했다 나는 뭐 졌지만 잘 싸웠다 후후 정리를 해 와 넋이 나이스 잘했습니다 잘했다 잘했다 아 내가 이겼어야 되는데 아이 2골 로우스 했었는데 오히려 이겼어 내가 보기에는 아 2골 로우스 했었는데 아쉽네요 경기도 2골 로우스 이겼어요 오히려 4대3으로 이긴거야 아 죄송합니다 도현이 젖도 없네 어 4대3으로 이기신거에요 아 저 별거 없는데 저거 진짜 울프 담당 1길이네 그냥 어 죄송합니다 도현이 잘못 없어 도현이 내가 부담감두서 그래 미안해 잠깐만 내가 몇점 넣어야 돼 형님이 4점 넣으시면은 동점입니다 네 5대0으로 이기면 되는거네 5대0으로 이기면은 5대0으로 이기면은 이기는거죠 5대0으로 이기시면은 뭐 이기시는거구요 그럼 인정 형 형 형 괜찮아요 저도 되니까 천천히 하세요 성태야 편하게 하고 와 이겨볼게 와 저거 못둘겠다 저거 와 괜찮아요 나는 오나 이겨볼게 이겨볼게 할 수 있어요 나 근데 투담하지 않지 말고 천천히 해요 천천히 자 얍얍씨 보여주세요 아까 아까 그 기세 수비 잘해야됩니다 이거 침투패스 괜찮아 우리 우리 짱이나 해줄거야 침투패스 잘 막아야돼 짬뽕 사돌짬뽕 보여줄거야 우리 달려들면 안돼 달려들면 안돼 이걸 전부 먹어 간다 사돌짬뽕 그냥 사이즈 DC로 시켰어 지금 차돌짬뽕 건더기도 밖에 없어 지금 오케이 좋다 침착하게 해 침착하게 처음 분위기 좋았어요 근데 종수가 수비가 좋은 스타일이 아니라서 자기 쓰이 부탁해요 자기야 그냥 서비스 국물 받은거야 서비스 국물 어 왔다 왔다 오 가자 씨유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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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 트레이 나이스 트레이 엔티 엔티 그래 시작부터 아 지금 기회는 정말 아쉽죠? 아 선수들 감독 밴들 모두 아쉬워 달려드지마 달려드지마 그렇지 그렇지 들어가는 거 들어가는 거 막아야돼 아 들어가는 거 막아야돼 무조건 들어가는 거 막아야돼 나이스 아 진짜 내가 이거에 계속 당했거든 아니 QS 지렸다 QS 얘는 무조건 들어가 침투밖에 안해 저건 무조건 막아야돼 뭐야 나이스 나이스 바로 한 골? 나이스 아니 괜찮아 흔들리지마 흔들리지마 흔들리지마는 거 경기력은 밀리고 있어도 4점이라 먹을 일은 없다는 거 4점은 힘들어 4점은 진짜 수력차 많이 나도 쉽지 않아 불렀어? 또 불렀어 또 불렀어 불렀어 자기야 시간 갈리는데? 시간 살살 갈리 또 안줄 타는 중 괜찮아 2분밖에 안 지났어 그래 1분 1분씩이야 1분씩이야 2득이야 1분당 한 한 번씩 하는 거야 티끌 모아 태산 어? 레이가 되게 위험했어 천천히 침착하게 커너 잡고 안쪽에 안쪽에 그렇지 나이스 급하다 아 진짜 미치겠네 개 쫄려 아니 진짜 이거 만약에 넉점 없었으면 위험했겠는데 이거? 왜 밀리는데? 아니 괜찮아 그 철수 형님도 지금 급한 거야 이게 비기고 있어서 천천히 해야 되는데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급해 급해 이겨도 내 골이니까 급하지 이건 평소였으면 없을 텐데 얍얍이 좀 이상하게 접는 버릇이 있어 아니 이게 나 상대로는 잘 높은데 이게 내가 순위를 못해 계속 아 어우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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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접어 또 접어 또 접어 어? 어 뭐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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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철수 형 지금 전혀 안꾸려 진짜 오오오 오오 조심해야 돼 인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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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저 스루를 너무 잘해 삼스루를 나이스 전개 좋은데 맞다 베컴 제트니 제트니 아 좀만 더 셌으면 나이스 나이스 접고 접어야지 그렇지 어우 까비 잘했다 홈볼 노리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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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 제트 한골만 넣으면 기세 꺾일 것 같은데 근데 골 못넣어도 우리는 뭐 그렇긴 해 먹히지마 네 먹히지마는 그렇긴 해 앞에서만 기다려도 그렇지 아래 막아야 돼 크로스야 아니야 그래도 아래 그래도 아래 나이스 나이스 안으로 안으로 올리고 자기야 아니 아니 전개가 와 그냥 할말이 없다 할말이 없고 예술이잖아 아니 아니 새꼴 남았어 방구의 형도 못봤어 지금 저기를 나 무서워 자기야 낯설어 자기야 그러지마 진짜 그러지말자 자기야 어 위험해 위험해 왔다 여기서 한번 해봐 너무 깊죠 너무 깊죠 나이스 나이스 한정도 가자 한정도 가자 굴리스 굴리스 개빠르거든 개빠르거든 왜 못따라잡아 아니 진짜 젖같이 못한다 이생 못따라잡지 뭐야 어디까지가 아니 어디까지가 따라갈거야 이어달리기야 제대로 탔는데 마라톤하냐고 왜 이 새끼들 왜 쩍지 굴리 늦을까 어떻게 져 그냥 어떤 오우우우우우 여기까지 잘 오거든 다시 컵백 컵백 아 까비 아니 승리가 좋다 빨리 주지 Z를 좀 나이스 가가가 아니 아이씨 아직 안 끝났어 아니 얘네 내가 이상하게 나라 할때로 ㅈㄴ 잘넣더만 이상하게 오케이 괜찮아 지금부터 가자 지금부터 3점 3점 가면 돼 3점 나이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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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안될거같으면 그냥 뒤로 빼지 한번 유튜브에서 말하는게 저런거였구나 나이스 아니 패스 엑스맨이야 어? 저기 드로잉 오오 자 이제 선수교체 옵니다 큰거 옵니다 거의 지금 바뀌어요 아니 근데 백오비치 능력치 87이였어? 물 적으면 장점 의체를 많이 쓸 수 있다 87이 뭐야? 호돈신 등장? 어깨 호나우디유까지 쓴다? 아니 저정답은 자체골을 해도 87가지고 엉가가 선수 투입중 아니 잠시만 호돈신 뭐야 저거 맥돈신이라 진짜 개싼데 저거 아 저거 한 50만원 하나? 맥돈신 꽉찼어 침투는 잘해 근데 침투는 좋아 롤 구단주 호돈신 모드네? 아 캘뉴필릴 안나와 캘뉴필릴 안나와 어 캘뉴필릴 안나와 두금없어 엠씨 호돈신이라 어 아니 울프가 호돈신 만났잖아 아 내가 만났지 어 지금 그돈신이야 지금 지금 좀 둥탁해 롤돈신 롤돈신 어 롤돈신이야 지금 위! 왔다! 나이스! 이건 넣어야지! 그렇지! 아 이제 좀 괜찮아졌네 아 이제 좀 안심하자 내 골이면 안 편안하게 오늘 30이네 너무 무겁습니다 콘도 빵빵해지겠구만 600억이야? 당군 형님 600억 들어가네 하아 아니 뭐 아니 그게 아쉬워해요 아니 아니 제가 안된다고 뭐 도쿠씨가 먹는거 아니잖아요 그러긴한데 부러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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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쿼드 업그레이드 많이 되시겠어요 부러워서 누군가의 불행이 왜 누군가의 행복이 되고 그런거 싫습니다 저는 예 보여주자! 오오 종수가 내 스타일이랑 하다가 갑자기 얌얌 스타일 만나니까 당황하는거 같은데? 애들이 빠르니까 기본적으로 어 날아가다가 오오 저게 87맞아? 아이 잘막았다 잘막았다 아이 폐지끼리 하다가 갑자기 돈쓰네 만나니까 정신 못차리는데? 뒤로 돌려 이거 요즘 또 많이 하더라 뭐냐 저거 저기 다시 만들 수 있어가지고 아 일단 이게 좋은게 시간을 오래 쓸 수 있어서 안 뺏겼잖아요 딱 뭔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시간을 보니까 자 토니 크로스 슛 하겠는데 이거? 제트리가 보는거 같은데 안되겠다 송도로 이사가면 단골아가 돼 왔다 어 어 뭐야 어 뭐 이사와? 언제 오는데 형 송도 살아? 아니 나 부천 성도 뭐 엽기지 아니 킴이가 짱다네 뭐 슛 나 송도 이사갈 때 형 아니 이거 나이스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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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비야 까비야 좋아하나 안내없이 좋아하나 아쉽다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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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제 한두달 뒤에 한두달 한두달 남았어 네 재밌었습니다 아 진짜 오늘 벤한테 몇 번 맞냐 그러면 난 누구한테 받아야지 잠깐만 보자 난 누구한테 받지 내가 준식이한테 받아야겠다 준식이한테 상대로 이겼습니다 내가 누구 줄까 내가 당구님한테 드릴게요 당구님 저번에 줬으니까 당구님한테 20 드리고 내가 당구님한테 10 드릴게요 아유 고맙습니다 내가 다시 울표 형 죽게 해야 돼 내가 조현이한테 받고 예예 어쩔 수가 없어 예예 아 철수 형 잘했어 잘했어 정 걱정하지마 모두가 범인이야 모두가 못했어 괜찮아 모두가 못했다 모두가 못했어 모두가 김도현이가 점수차를 좀 냈어야지 그랬으면 철수 형님이 아까처럼 당구님을 할 때처럼 진짜 2대5 이렇게 했을 거 아냐 남이 너무 급했어 미안합니다 터무니없이 차이가 나니까 할 맛이 없겠냐고 죄송합니다 제가 전에 이겨서 빛을 딱 내게 해드렸을 텐데 너무 땡했겠다 죄송합니다 동수가 진짜 미안하면 세부챙코랑 임자기랑 바꿀래? 네? 자기 좋던데 왜요 홀프 형 난 더 좋은 자기 써 내가 내일 보낼게 이거 나 지금 아 더 좋은 자기 아무때나 아무때나 나 더 좋은 자기 써 아무때나 나 잠깐만 동수경 지금 보낼게요 정산 고맙다 고맙게 아니라 제가 쟤 때문에 우리가 팀이 진 거 생각하면 이거 받아맞다 정산 정산 지금 정산하는 거죠? 정산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저도 이제 당구님한테 기다릴게요 네 바로 버리겠습니다 나는 누구한테 주면 돼? 난 기다리기만 하면 되지 철수 형이 철수 형이 얌얌표 형 주면 될 듯? 저는 저는 받기 편하게 그냥 바로 20짜리로 그게 보너스 뽑지 말고 아유 고맙습니다 그걸로 보내는 게 그걸로 보내는 게 그걸로 보내는 게 그걸로 보냈습니다 아유 동수경 아유 동수경 아유 효진씨 잘 받을게요 네 그 아유 효진씨 고맙습니다 근데 이거 한 번 지고 한 번 어떻게 보내는 거야? 그럼 나 철수 형님한테 받기만 하면 끝이에요? 이거 상점에서 FC 들어가시면 선물 선물 친구 선택 해서 당구님한테 딱 아 나 주고 그냥 받기로 해? 그러면 난 당구장님한테 10만원 보내고 어우 아니 안 보내도 돼요 얌얌씨는 아 그래요? 아 다 계산됐어요? 동숙씨만 저한테 20이면 돼요 그러면 나 누구한테 내가 내가 너 주면 돼 성태야 오케이 전 보냈습니다 동숙이 형 네 형님 염치 없게 좀 받을게요 형님 어어 맛있게 받을게요 염치 좀 많이 엮긴 해 다음 째 근데 이거 일용할 양식으로 제가 아주 제 살이 살 채우는데 근데 이거 이거 득실대로 하니까 좀 재밌네 본때 득실대로 득실대로 확실히 이거 확실히 재밌어 쫄깃해 내가 확실하게 얘기할게 도연이랑 적팀이 될 수 있게끔 가까워올게 어? 아 내가 좀 더 잘 했어야 되는데 벌써 도연이까지 노려? 아니 그게 아니라 도연이가 자꾸 나대꼬가고 이런 느낌 나오잖아 그렇게 안 하게끔 도연이가 좀 떨어져야 되는데 좀 올라와줘 좀 내가 너무 꿈이 안올라왔거든 내가 너무 꿈이 안올라왔거든 아니 내가 보기에는 한 명은 영입을 더해야되는게 지금 묵삼 오면 9명이라 확실히 효니랑 밸런스 맞는 사람 영입하는게 딱이긴 한데 맞아 개복기 근데 효니형 밸런스가 없긴해 지금 세범 누나 한번 연락을 해야되나 천만원질로 좀 더 더 더 밸런스가 진짜 좋네 저는 저는 좀 졸려가지고 먼저 가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달달한데 오늘은 땄다 도박도 아니고 땄다 이런 표현은 조금 오늘은 먹었다 오늘은 먹었다 우중이 다 이겼네 몰래카메리 같다 니가 아까 난 2대0으로 2대0으로 져서 그래 다 이겼어야지 빨리 캐쉽이 안들어와 빨리 들어와 오하문자가 안보여 이거 2대0로 이긴게 중요한게 아니었던거였지 나 내꺼 충전할것도 안해놨는데 상한 해지하고 있어 기다려봐 다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뵈요 탐사 quoi 감사합니다.